그 나츠메가? 그 사투리 이상하게 하는 사진 찍는 캐릭터 있죠? 그 원작 원래 성우는 서유리님 있더라. 그 캐릭터. 아 그래요? 그 사투리로 더빙 하셨더라. 신기하더라. 원작? 응.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 리얼로? 응. 진짜? 응. 뻥. 응? 게임이 원작이고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공식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 성우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애니메이션 원작을 말한 거죠? 아 게임이 원작인 건 당연히 아니죠. 대충 말하마라 찍어. 아니 지금 뱀서 고수님 오셨는데 지금 여러분들 응? 뱀서 고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지금 어? 서브컬처에 대해서 이렇게 능통하신 분인데? 이거 안해요? 초딩? 초딩? 개구리. 그 개구리. 그 개구리. 펫펫. 아하하하하하. 이거 웃으면서. 웃으면서 이거? 난 그거 초딩. 그 안경 쓴 초딩. 자아. 공부하겠습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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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돌아가. 아. 처음부터. 이거 3를 하면 되는 거죠? 우와! 폰트 멋있다 이거 3. 어우 이거 멋있어. 이거 뭐가 멋있어. 멋있잖아? 그냥? 그냥? 응. 깔끔하잖아. 로마. 로마 자가 없어졌네? 교. 제1화. 추억의 역전. 옷이 왜 이렇게 예쁘죠? 옷이요? 좀 약간 얼굴이 달라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죠? 얼굴이 좀 달라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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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원에서 그.. 죽은.. 그거잖아요. 얼굴이 좀 달라졌는데? 그래요? 치이로 누나. 점점 이제 시리즈가 계속될수록 작화가 더 좋아지겠죠. 젊은 시절이라고 합니다. 자아. 젠장. 내가 어쩌라 이런 지경에. 그때 나는 어째서 그런 짓을. 짱긍! 뭐지? 어? 나루오도다. 나루오도네? 상대방을 내가 해야겠구만. 이.. 이.. 게다. 유시미치 아냐? 그런 말을 너여서 듣고 싶지 않다고? 듣고 싶지 않다고? 너를 위해서야! 분명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거.. 거짓말마! 잘들어. 그녀는 말이지. 누가 누구야 근데? 몰라. 그만해! 그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쨍! 아! 뚝배가 있겠구나. 어? 나루오도 같은 머리였는데. 어? 나루오도가. 나루오도가 그만하라고 했.. 아! 나루오도가 하얀색이네. 니가 해야겠다. 나.. 난 아니야! 이르 이르! 살인이라니! 나루오도가? 내가 살인이라니! 5년 전. 아야사토 치히로의 두 번째 법정. 4월 11일 오전 9시 40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대기실. 드디어 왔어. 긴장되는군. 아, 호시카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희로양. 어쨌든 먼저 진정하게나.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 거동이 수상하다고 체포되겠구먼. 무슨 말씀이세요? 호시카기 선생님? 저는 진정하고 있다고요. 멱살을 잡지 말게나. 아무래도 자네는 아직 불안해서 안 되겠네. 저기, 오늘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무슨 소린가? 다름 아닌 자네의 첫 무대일세. 호시카기 소라스노스케의 힘이 돼주겠네. 저기, 일단 법정은 오늘로 두 번째인데요. 그건 그렇고 자네에게는 놀랐네. 이 사건을 변화하고 싶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말을 꺼내다니. 제가 처음으로 알았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어? 그래서? 사건 데이터는 머리에 새겨두었겠지. 그, 그것은 그게... 물론이에요. 아마도. 이런, 이런. 아무튼 그런 얼굴을 의뢰인에게 보이지 말도록 하게. 보게나, 저게 한심해보이는 청년이었지. 오늘의 의뢰인. 어? 어? 진짜 나로도야. 그러네? 5년 전이면은...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단 미소를 짓는 거야, 지희로. 오, 오늘은 저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말고요. 크럭크럭크럭크럭. 아,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뭐였더라? 나루호두씨, 나루호두씨? 예, 예. 아, 저... 그게... 정확하게는 나루호두인데요. 잘 들어요, 나루호두씨.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무죄라면 반드시 증명해보일게요. 에에에에. 멱살 삼지 말아주세요. 그래, 정말로 떨고 있는 건 저 아이야.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해. 치희롯! 나는 아야사토 치희로. 신참 변호사. 아, 쓰리는... 치희로 버전으로 나오나보다? 과거 버전으로... 그... 프리퀄이네, 프리퀄. 아, 그러네. 전버전으로. 처음으로 법정에 선 것은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다. 방제라고 바꿔달라고? 잠깐만요. 어, 방제가 아직... 바꿨는데? 어까아... 이게 적용이 안될 때가 있더라고. 잠깐만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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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놨. 침팔 뱀사루 돼 있네? 37.2시간으로. 피닉스 라이트 에이스 아토니 트릴로지 오메 오메오메 고고 고고 같은 날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2법정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그럼 나루오도 루이치의 법정을 개정합니다 변호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어? 이 아저씨 1회에 나왔던 아저씨 아니야? 아무도네요 검찰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인 아야사토 히치루씨였지요 아 네 무슨 일이지요? 본사건의 변호사는 분명 호시카게씨가 아니었던가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게 호시카게 변호사님은 조금 급한 용무가 생겨서 급한 용무? 당신 옆에 멍하니 서있지 않습니까? 아 네 뭐 당신 아마 신참이었지요 정말 괜찮겠습니까? 여..여기서 지면 안돼 째려봐주자 치히로 물론 괜찮습니다 아마도 그럼 아우치 검사 사건 개요를 부탁합니다 이란이란 나같은 베테랑 검사가 아가씨를 상대하게 되다니 띠웅 뭐 오늘은 승패를 신경쓰지 말고 내게 한 수 배운다는 셈 치시지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사건의 줄거리를 설명해드리지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사립용맹대학교 캠퍼스 살해당한자는 논다키크조군 약학부 4학년이었다고 합니다 흠 이른바 인텔리전트로군요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어? 고압선? 사건은 그 발생 직후 학생에 의해 발견되었고 신고되었습니다 현장에는 피해자의 사체와 도망치려 했던 피고인이 있었지요 흠 그건 매우 수상하군요 알겠습니다 그 사진을 증거품으로 수리합니다 증거품 현장 사진 1을 데이터의 법정기록에 추가했다 용맹대학의 디디를 대학 이름 용맹대학교 그런데 이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사인을 모르겠군요 흐트트트 역시 재판장님 매우 예리하시군요 실제로 이 피해자는 조금 특이하게 죽었습니다 특이하게? 대체 어떻게? 그건 변호인에게 대답을 듣도록 하지요 간단한 질문으로 긴장을 풀어준다 이게 바로 젠틀맨의 배려라는거지요 젠틀맨? 얕보면 안돼 지히로 여기서는 당당하게 대답하는거야 그래 명확하게 대답해주게 사인을 뭔가 모르는겐가 죄송합니다 아직 자료를 제대로 못봐가지고 엉덩이가 쑤시는구만 잘 듣게 사건에 관한 자료는 모두 법정기록에 담겨있네 아 이게 3를 처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네요 그정도는 알고 있겠지 법정기록 분명 탭으로 볼 수 있을거야 주호민 고수님 같은 경우는 통달하셨기 때문에 굳이 안알려줘도 됩니다 탭으로 누르면 국화방과 현장사진 엔터로 볼 수가 있어요 고압선이 끊어져있죠 굉장히 티가 나고 우산이 찌그러져있다는게 뭔가 닿은 느낌이죠 비가 온 날이었나보죠 그런게 있죠 이게 2에서 너무 이쁘게 끝나가지고 프리콜로 들어간거 같긴해요 비행기 타고 떠나면서 끝났죠 너무 이쁘게 끝났어 진짜 엔딩같았어 서로 이해를 하면서 그게 누구지 성장하면서 그게 누구야 그 밑줄기 밑줄기랑 그렇죠 메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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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법정에서 싸우기 위한 무기는 법정 기록 안에 반드시 있어 우선 그 데이터를 잘 보고 곰곰이 생각해보게나 아 네 곰곰이 생각해볼게요 어쨌든 당황해서는 안돼 검사가 놀리는 바니까 말이야 법정 기록 살펴보자 탭으로 그럼 변호인에게 들어보지요 이 사건의 피해자의 사인은 무엇이지요 뭐 감전사 아니겠습니까 감전사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감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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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까 감전사 자 감전사 법정 기록에 의하면 감전에 따른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그 감전 말입니까 하지만 대체 어떻게 대형 전기 충격기라도 사용했단 말인가요 그건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밝혀지겠지요 그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그것은 통기지요 물론 피고와 피해자 사이에는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겁니다 트러블 그 그건 대체 이런 당신도 변호사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얄밉게 나오는군 이 검사님 그것이 저 남자 아우치 검사의 방식이라네 신참 킬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네 에에에에에에에 그럼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 있었는지 그것을 증명할 증거품을 제시해주세요 증거품? 당황할 필요는 없네 우리들의 무기는 항상 법정기록 안에 있지 정확한 데이터를 수염할아버지에게 제시해주게나 네 수염할아버지한테 말이군요 잠깐 호시카게씨 신창교육 좀 잘해주시길 바라오 법정기록에는 증거품 외에 관계자 데이터도 있어 탭키로 목록을 바꿀 수 있네 전부 훑어보도록 하게 지금 여기서? 그럼 제시해주세요 아니 전날 안하고 지금 왜 여기서 훑어보고 있어? 자 이렇게 너무 벼락치기인데? 이것도 한번 보고 엔터 아 여기 이미 써있었네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 감전쇼크야 사이는 인물파일도 한번 보죠 그리고 인물파일도 한번 보죠 그리고 예술학부 3학년이면 후배네요 쟤는 4학년이었으니까 결려있어요 약학부 4학년이 화학 전문 약학부 4학년이 화학 전문 결릴 정도로 아프다는 거죠 화학 전문 약대가 있고 예술대학에 있는 거 보니까 용맹대가 꽤 좋은 학교네 큰 학교야 친나미 어? 지금 내 여자친구고 지금 그니까 나루오도 여자친구고 반년 전까지는 저 사.. 저 피해자하고 사귀고 있었다 어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나루오도랑 이렇게 사귀고 있는데 그 개 닮았는데? 서커스 눈이? 아 그러네요 어 어 미안하게 치나미 응 아오치 타케오미 49세 응 베테랑 검사입니다 전에 좀 약간 우물쭈물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좀 자신만만하지? 이때는 젊었으니까요 나이가 5년만에 자신감이 없어진 거야? 그럴 수 있죠 이게 또 비하인드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자신감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보고 네 약학부 4학년이 화학 전문이다 나루오도씨와 피해자의 트러블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래도 공통점은 여자친구밖에 없죠 미안하기 치나미 말.. 아립니까 그렇습니다 아 제시하시죠 제시할까요? 받아라! 트러블의 원인으로서 생각되는 것은 이 인물입니다 미안하기 치나미씨 말입니까 과연 그 정도는 알고 있군요 변호인 그녀는 현재 피고인 나루오도씨의 연인입니다 하지만 반년 전까지는 피해자인 논다씨와 사귀고 있었죠 이번 사건에 그녀의 존재가 옳혀있는 것은 명백할 것입니다 어떻게 된게 어떻게 된게 역시 아우치 검사로건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재판장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 하고 있다네 그럼 아우치 검사 첫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나루오도리 직원을 부탁하겠소 피고인 본인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변호인 괜찮아 나루오도씨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이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루오도리 치를 피고석으로 그럼 증인 이름과 직업을 아 네 이름은 나루오도리 칩니다 직업 직업은 그게 용의자입니다만 아 아냐 아냐 체포되기 전에 직업을 말하시오 아 아 아 아 대학생입니다 그럼 나루오도시 당신의 용의는 같은 대학 친구인 논다 아 저 저요 수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하하하하 하하하 피고인 감기를 옮기지 말도록 아무래도 증인은 무척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보군요 흠 그럼 피고인 피해자인 논달 기쿠조 씨와의 관계를 증언해 주시오 넵 지금 완전 못 메신데 집착면 증언 시작 피해자와의 관계 저기 저는 분명 그 장소에 있었지만 살인이라니 당치도 않아요 시체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애당초 그 녀석과는 잘 모르는 사이에요 그런 영국 패션의 학생과는 전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영국 패션? 흠 피해자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과연 네 왜냐면 전 수상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행이군 재판장님이 알아준 모양이야 음 역시 서투룩은 지로야 어? 흐흐흐흐 아가씨 한 가지 잊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군 뭐죠? 이 증인에게 신문을 해야 한다는걸? 신문? 바로 그거지 변호사에게는 신문할 의무가 있다네 증인의 증언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이네 모순이라고요? 증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당연히 법정 기록과 틀린 부분이 생기지 하지만 나로두 씨는 제 의뢰인이에요 설령 의뢰인이라 하더라도 모순은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네 그것이 변호사의 의무라는 거야 무슨 말이지? 혹시 지금 증언에 거짓말이 모순이 있다는 거야? 해! 조용히 해 그럼 변호사에게 신문을 명합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나로호두 씨? 흐흐흐 자꾸 나로호두를 당신이 나에게 거짓말을 할 리가 어 표정이 좀 그죠? 어 석연치 않나요 어 석연치 않아요 뭐 이거 감추고 있는 게 있어 보여요 자 추궁을 해주세요 잠깐! 그 장소라는 것은 피해자가 살해된 현장인가요? 아 예 그렇죠 뭐 그렇게 된 장소이죠 예 흐지부지 넘기라 해도 소용없네 사진이 있으니까 말이지 흐흐흐되는 elles 헤헤헤 그 그래서 나로호두 씨 어째서 당신이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피해자인 논다 씨는 잘 몰랐다면서요 그건 말이죠 우연이라고요 우연이 그곳을 지나갔어요 구연이라구요 죽어 사체를 발견 했다는 것은 경찰에 신고도 당신이? 유감이지만 신고를 한 건 다른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그렇습니다 그들은 목격한 겁니다 피해자의 옆에 망연하게 서있는 피고인을 어떻게 된 거야? 사실입니까 피고인 말을 맡기면 기침하는 것 참아줄 수 없을까? 분명 시체를 보고 놀라긴 했지만 하지만 전 얼굴도 이름도 전혀 몰랐다는 거죠? 넵? 아니 그게 그건 또 아니고 무슨 말이죠? 이봐요 기침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그러니까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 저기 치짱과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라는 것은? 치짱은 또 뭐죠? 치짱은 뭐야? 그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미안하기 지남이시말이겠지요? 하아 그건 뭐랄까 애절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치만 그것뿐이라고요 잠깐! 나루호두씨 당신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피해자를 잘 모른다고 그 그래요 왜냐하면 전 그녀석 따위는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째서 당신은 알고 있는 거죠? 피해자가 영국 패션이었다는 것을 왜 거기서 입을 다물고 있나요? 아아 아니 전 결국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에에에에 비고인 그렇다면 증언에 추가해 주시지요 어째서 피해자가 영국 패션이라고 알았는지를 아 예 셔츠 등 부분에 새겨 있었어요 엄청 큰 유니언 잭이 현장에서 그걸 봤다는 겁니까? 유니언 잭을? 그 그렇다고요 그래서 분명 영국을 무척 좋아하는구나 라고 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 수상한 사람도 아니고 수상하다고? 잠깐만요 변호인 아 네 뭐지 갑자기?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죠 유니언 잭은? 아 아 유니언 잭이 누구야? 아니 설명해 주면 되잖아 누구냐고 그 그건 좀 아 너 야 너는 다 알아? 넌 다 아냐고 세상에 모든 지식 다 알아 지식 해적단이야 그건 모르면 알려달라고 누구야 영국 국기를 말하는 건 영국 사람이야 아 그건 유니언 잭이라는 것은 영국 국기를 말하는 겁니다 한국의 대극기 같은 건가요? 역시 재판장님 이해가 빠르시군요 그래 봐봐 알려주면 되잖아 그런 것보다 더 지금 이 증언 어딘가 이상하지 않나? 그게 모순일세 지로야 저 선생님? 제시해 주자고 저 바보 같은 청년에게 증거품을 걱정 기록이었지 체크해보자 지의로 사진을 한번 볼까요? 현장 사진 유니언 잭 없는데? 그리고 어디에 그려져 있다고 했죠? 등판에 있다고 했어요 등판에 있다고 했습니까? 근데 없는데요? 그냥 사진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전에 봤던 거야 나루호도는 반년 전에 사귀고 있을 때 분명히 알고 있었어 근데 모르는 사람인 척했어 근데 둘이 옛날에 뭔가가 있었어 근데 그게 밝혀지기 싫으니까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 거야 세상한 놈인데 이 자식? 근데 나루호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 착한 사람이라는 걸 아무래도 항문도 유니언 잭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어떡하죠? 배나 할까요? 학문이 유니언 잭이라고요? 학문도 유니언 잭 모양이다 아 그래서 봤다? 그래서 본 거다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다 배나 할게요 아니 나는 기발한 추리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학문을 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삼각관계다? 그니까 삼각 형도 삼각관계인데 편견이 없는 게임이다 삼각관계인데 프리포올이다 남아갑시다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어떤 가치 로양 혼자서도 할 수 있겠나? 혼자 하죠 혼자 힘으로 해결한다 1년 전에 한 번 나는 법정에 선 적이 있어 이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군 음 부디 무리는 하지 말게 치이로야 괜찮습니다 해야 할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죽음한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모순을 파헤치기 위해 제시한다 다시 한 번 하자 치이로 처음부터 증언을 들어보자군 자 여기서 제시를 하죠 바로 그쯤에서 여기 등복은 여기요 여기서 저 사진을 제시한다면 여 사진을 제시할까요? 예 쌤! 분명히 보았습니까 유니언 잭을 아 예 등에 커다랗게 그려져 있었어요 변호인 그게 중요한가요 재판장님 이 현장 사진을 봐주십시오 보신 대로입니다 등에는 무엇도 그려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가죽 재킷 아닙니까? 유니언 잭이 그려져 있던 것은 처치의 등 부분 당신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시체를 발견했을 거예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알고 있을 리가 없겠쥬? 피해자가 이 재킷 속에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나루호두씨 당신 내게 거짓말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저 저게 주인공? 이보게 의뢰인을 울려서 어쩔 셈인가 상관없어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호시카기 선생님 저번에 주펄님이 다듬어 주셨어요 아 그랬어요? 다음 법정부터 하세요 저 전 믿고 있었는데 나루호두씨를 이렇게 일이 잘 풀릴 줄이야 이것으로 변호인은 훌륭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현장을 지나간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큰일이다 너무 심하게 파고들었나 그런데 피고인 감기에 걸린 듯한데 약은 먹었나요? 아 그게 먹고는 있는데 피고인이 먹고 있는 약은 요새 잘 팔리는 팡피링젯트 맞지요? 감기 조심하세요 맞아요 감기에는 이게 딱이라니까요 근데 아니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제가 팡피링젯트의 광편이란 것을 그런데 그 약은 지금 가지고 있나요? 그게 실은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감기약을 잃어버렸다고? 그게 사건과 관계가? 나루호두씨 당신의 약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리죠 음? 최판장님 현장 사진을 또 한장 봐주십시오 아 잠깐만 시계는 몇시죠? 시계? 3시 5분 3시 5분 이..이건.. 피해자 손안에 팡..팡피링젯트가 팡피링젯트 팡..팡피링젯트쯤은 우리집에도 있어요 기순 유감이지만 이건 다릅니다 이팡피링젯트에는 확연히 남아있거든요 피고인 나루호두리 위치에 지문이 뭐라구요? 시어특이 빼박이잖아 빼박이잖아 아마 살이를 느낀 논다키 쿠쥬씨는 피고인이 떨어뜨린 감기약을 살짝 주워 손안에 감춘 겁니다 범인 나루호두리 위치를 고발하기 위해서 사형 사형이야 저금 조용 정숙하시오 정숙 새판장님 이 사진과 감기약을 증거품으로서 제출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리하지요 증거품 현장사진 이익 데이터를 법정기록에 추가했다 증거품 팡피링젯트 데이터를 법정기록에 추가했다 덧붙여서 피해자의 손목시계는 고장나 있었습니다 고장 말입니까 감전이 일어났을 때 강한 전기 쇼크로 멈춰버린 것이지요 자 피고인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으흐흐흐흐흐흐흐흐 최 최악의 사태로군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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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가 유니온잭이야 지이로양 엉덩이가 유니온잭이라는 것만은 기억해두게 사건 파일에 넣어두겠네 유니온잭 엉덩이에 있다 증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저날의 점심시간 무료부터 안보였어요. 으흠 피고인! 아까 증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클로컬 나 알았어. 이 사건의 전말. 어? 벌써? 자 저 논다? 약학부죠? 약학부 당연히죠. 나루호도의 약병을 훔쳤어요. 점심시간에 거기다가 자기의 약학지식을 이용해서 X같은 걸 넣어놨어요. 네. 암튼 거기까지입니다. 왜요? 지금 증거도 없는데 고인모도 고인의 명예를 암튼 그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X같은 걸 넣어놨다고 아... 제 생각에는 네. 논다가 봐봐요. 네. 놀았다도 아니고 놀 것이다도 아니고 논다잖아요. 그냥 현재형이에요. 실제로 잘 논다는 거예요. 현재. 그렇죠. 욜로 욜로. 욜로인데 욜로인 녀석이 이 사람을 불렀다는 것은 옛날에 사귀었던 연인에 대해서 말할 말이 있어서 부른 것 같아요. 아직도 못 잊은거지. 추한데 그건 좀. 추합한데. 그렇지. 그래서 뭔가 그래서 약병에다가 개같은 걸 개같은 걸 집어넣었다 이 말이야. 약학부 4학년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또 많아요. 졸업반이라서. 그리고 여기다 풀었어. 내가 봤을 땐. 독을 풀었어. 왜 자꾸 뭘 넣어. 약과 독은 한 끗 차이거든. 뭘 자꾸 넣어. 그. 응? 사약이 몸에 좋은 걸 잔뜩 넣었대잖아. 아 그래요? 사약이 몸에 좋은 걸 잔뜩 넣었대.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약과 독은 한 끗 차이랑 그렇죠. 약을 만들 수 있으면 독도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약 성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독약도 약이야. 사실상 그거네? 응? 어? 독극물. 신지드네 신지드.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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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태양맨이 5개월고도. 감사합니다. 제2신지드. 죄송합니다.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애당초 지금 증언 자체도 지극히 거짓말 같지만. 흠.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부탁이야 나를 호두시. 더 이상 거짓말은 하지 말아죽. 그 녀석이 불려나갔다. 잠깐! 그때까지 피해자를 만났던 적은? 아니요 없어요. 그렇지만 그날은 치짱일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어. 치짱은 뭐죠? 치짱. 아. 제 운명의 여자. 헤헤헤. 쑥스럽네요. 왠지. 으아. 왜 날 때리나. 지로양. 갑자기.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때리고 싶은 충동이. 아. 나 때리지마. 심창맨이야? 나 때리지마. 미안하기 치나미 씨는 피해자 논다 씨의 연인이었죠. 그녀가 나루우드 씨와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지만. 흠. 명백한 삼각관계라는 말이군요. 삼각관계끄이네. 그 녀석 약학부라서 2시 45분에잉. 잠깐! 2시 45분이라는 시간은 논다 키쿠조 씨가 정한 건가요? 네. 시간에 맞추어 만났습니다. 흠. 그런데 피해자는 약학부라고 했나요. 약품의 정제나 조합 같은 그런 걸 연구하는 곳입니다. 녀석들은 용맹대학의 연금술서라고 불리고 있지요. 마. 마개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약학과가 마개조하는 거. 가 있나? 쯧. 글쎄요. 세게 할 수는 있겠죠. 뭐. 수업시간에 하나? 오. 연금술. 어쨌든 수상해요. 연구실은 정말 대단하다고요. 희귀한 화약품이나 고압전류를 이용한 기계도 있었어요. 오. 그건 재미있군요. 뭐랄까 꿈이 있는 이야기로군요. 어떻게 할까. 자세한 얘기를 들어볼까? 들어봅시다. 시간도 물어보고. 하나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냥 아니죠. 여러 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피해자와 만난 시간. 만난 시각에 대해서. 2시 45분. 2시 45분에 만났다는 것은 틀림없나요? 네. 아마도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녀석들은 연구가 많아서 별로 관계없지만. 연구? 네. 약학분 녀석들은 항상 연구만 해요. 어쨌든 시간은 틀림없는 것 같군. 그럼 증언을 계속해 주시지요. 딴 거 물어볼걸. 젠장. 셋이 치면 헤어졌다. 앞으로 가세요. 또 물어봐.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남겨. 약학부에 대해서 좀 여쭤봅시다. 약학부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줄래요? 그건 상관없지만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아까 당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고압전류를 이용한 실험기계를 이용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위험하지 않나요? 규격보다 높은 전력을 쓰기 때문에 산업용 고압전선을 끌어와서. 고압전선? 네. 교정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고압전선은 교정에 걸쳐 머리 위를 지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약학과가 왜 저걸 해? 몰라. 진짜 연금술하네. 드디어 이제야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군. 그냥 사고같은데? 이야기를 하고 셋이쯤에는 헤어졌다. 잠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그건... 또 언젠가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그런 것이 정말로 있으면 좋겠지만... 녀석이 쓰러져 있었고? 잠깐! 법정에서 다음 기회에 얘기하는데. 돌아왔다는 건? 뭐... 가족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다음 기회에... 그... 저... 그러니까 시체가 발견된 장소예요. 왜 돌아왔습니까? 다시 화가 나 있었죠? 네? 아... 그... 그렇습니다만... 한 대 치려고... 나루호두씨 왜였죠? 저기... 역시 화해를 할까 싶어서요. 아... 싸와네 그럼... 앗! 치... 치... 이 썰렁한 공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것 같군? 팡필링 제트... 이 시기에 감기에 걸리다니 참 드문 일이군요. 네. 요새 따뜻해져서 조금 방심했어요. 역시 배를 내놓고 자면 안되겠더라고요. 애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서... 당신이 그 감기약을 먹고 있었던 것을 안 사람은? 글쎄요. 식후에 항상 먹었으니까... 내 친구들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점심시간부터 근데 약병이 안 보였다는 거죠? 음... 사건이 있었던 날 말인가요? 그때 점심 식사는 누구와? 네? 그런 것도 사건과 관계가 있나요? 어쩌면요? 점심은 언제나 치짱과 단둘이서 먹고 있었어요. 치짱의 도시락 최고로 맛있다고요. 정말이지 계란말이 같은 건 입에서 살살 녹아요. 헤헤... 왜 내 입을... 아, 죄송해요. 갑자기 딱을 때리고 싶어져서... 아... 이제 충분하겠군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다는 것은 사망 추적 시간입니다. 더구나 자리를 떠났던 피고인은 무슨 연유인지 현장에 돌아왔죠. 감기약의 설명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요. 확실히 말해두죠. 피고인, 당신의 증언은 믿을 수 없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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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하하하하... 역시 아가씨 변호사에겐... 짐이 무거웠던 모양이군요. 응. 다만, 아직 딱 하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문제라면? 물론, 살해 방법입니다. 피해자가 어떻게 감전사한 것인가? 과연 흉기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지요? 뭐 그건 그렇지요 과연 피해자 논다키쿠조가 어떻게 죽었는가 혹시 그 방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도 몰라 3시 5분에 약병을 쥐고 있었고 돌아간다 죽은 사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자 봐봐요 약병을 쥐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고압선을 산업용을 끌어다가 막 다루잖아요 그리고 약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나로호두가 밥을 먹다가 사라졌어요 황피링제트가 근데 여자친구랑 밥 먹다가 사라졌어 네 그럼 뭐야 여자친구가 가져갔겠지 여자친구 가져갔죠 근데 얘 제 손에 왜 있냐고 그 말은 여자친구가 아직까지도 저 녀석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만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팡피링제트가 여기까지 넘어간 거지 팡피링제트를 얘한테 전달해 준 게 치짱이다 치짱인 거지 근데 왜 준지는 모르겠어 왜냐 왜냐면 약에다가 개 같은 걸 집어넣으려고 그죠 그리고 만나자고 했어요 얘가 응 그죠 응 만나자고 했어요 2시 45분에 만나자고 했어요 응 그 말은 그 말은 약을 돌려주려고 응 돌려주려고 근데 왜 돌려줘 팡피링제트를 팡피링제트에 개 같은 걸 섞어서 다시 돌려주려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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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고 그랬을 확률이 있는데 그건 뭐 몰라 아니야 그리고 어 난 그냥 우산에 이거 걸린 거 같은데 뛰어내렸나 그럼 우산이 왜 걸려져 근데 안 돌려줬잖아 했는데 죽어가지고 못 돌려준 거지 저 누구 우산이지 얘 우산이겠지 뭐 나로든 지 우산 쓰고 갔겠지 음 얘 우산이겠지 뭐 근데 왜 뭣 때문에 죽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사이는 감전산은 맞잖아요 네 이 생각에는 우산.. 우산인 거 같죠? 우산에 맞은 거 같은데 끊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우산에 걸려가지고 지지지 그렇게 된 거 같은데 필의 짐처럼 우산이 근데 왜 끊어졌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례방법을 어떻게 지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일단 입증은 할 수 있죠 어떻게 전선 끊어졌다고 응 누가 일부러 끊었다? 방법이니까 누가 했는지 몰라도 해보죠 재판장님 뭐.. 뭡니까 변호인 지금까지의 증언을 종합하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죽었는가 그.. 그렇습니까 어.. 이거 자신만만하시군 물론 신참인 당신도 법정의 룰은 잘 알고 있겠지 우리의 무기는 언제나 증거품이라는 것을 물론 알고 있어요 살짝 잊고 있었음 에.. 그럼 변호인 제시해 주시지요 피해자가 감전사한 원인을 가리키는 증거품을 어.. 이거밖에 없어? 감전사한 원인을 가리키는 증거품? 그거는 그냥 그 사진밖에 없죠 이거 사진? 요거? 응 뒤뜰 요거? 응 요거 요사진? 응 우산 있는 거? 그거밖에 없지나요 재씨 피해자가 사망한 그 원인 그 현장사진에 뚜렷하게 찍혀있지 않습니까? 흠.. 그럼 변호인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어디에 흥기가 있는지 말이에요 저기 잠시만 잠시만 고합선을 찍으면 안되고 우산을 찍어야 될 거 같아 물론! 이 부분입니다. 아마도. 에이 아니야. 나도 실망했습니다 변호인. 나도 조금은 실망스럽네 지로야. 두 번 생각하면 안되나봐 이거. 그냥 견선이야. 모두가 이제와서 험하게 질 순 없잖아? 그럼 변호인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사진 어디에 흉기가 있는지. 저 스파크 스파크. 물론 여기입니다. 그.. 그건 뭐지요? 나 저.. 나 몰랐네. 저게 있는지. 끊어진 송전선이죠. 아니.. 어.. 저게 언제.. 증언을 떠올려보세요. 약학부에서는 연구의 고압 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수한 송전선이 깔려있습니다. 고.. 고.. 고압 전류. 이 송전선이야말로 피해자의 사인. 그렇게 생각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흠.. 듣.. 듣고 보니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아우치 검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잘했어요 라고 칭찬해야 할까요? 뭐라고? 피해자의 사인은 그 송전선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해보시지. 끊어진 송전선을 흉기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피고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헤헤.. 뭔 소리여.. 어떻게 사용해 저걸.. 자.. 저 날카로운 머리카락으로 자른게 자명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뭐.. 날카로운 머리가 여기 있냐 이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나로도리 위치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말이지요. 그 증거는 대체 어떤.. 지문이지요. 지.. 지문.. 이 악병 말고도 피고인은 또 지문을 남겼다는 겁니까? 현장 사진을 잘 보시지요. 보시는 바 같이 피해자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습니다. 가죽에는.. 그렇죠. 지문이 남는 법이지요. 아.. 서.. 설마? 재킷 가슴 부분에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피고인의 손바닥 자국이 깨끗하게 말이지. 뭐..뭐..라..구.. 그런 곳에 지문이 묻는 경우는 하나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품고 잘린 송전선을 향해 밀었을 때입니다. 어떻게 당겨? 어떻게 당겨?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밀었을 때.. 멱살 잡아도 이렇게 생기지 않나? 멱살 잡았어도 생기고.. 밀었는데.. 오! 그래서 자 같이 가면.. 둘 다 짖어지는 거 아니야? 정숙하시오.. 이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의문의 여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음..끝으로구만.. 서..선생님.. 엉덩이의 통증으로 알 수 있다는.. 포기하게나 치료야.. 저 청년은 처음부터 유죄였던 걸 써요.. 아니야! 아니에요! 나로두씨는 절대로 무죄라고요! 아니야.. 본 법정은 이 이상의 심리를 비롯지 않습니다.. 재..재판장님.. 에..피고인 나로두 리치에게 이 자리에서 반결을 내리겠습니다.. 잠깐! 에..뭐..뭐야.. 아직 할 말이 있습니까? 변호인! 이대로 끝나도 괜찮아? 나로두씨? 당신은 아직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지금.. 판결이 내려지려고 해요! 하..하지만.. 난..말할 수 없어요.. 진실을 말했다가는 그야말로.. 괜찮아요.. 나로두씨.. 날 믿어요! 여자친구의 뭔가를.. 뒤집어섰네.. 감춰주고 싶어.. 뒤집어섰네! 여자.. 여자친구가 바람피는 걸 말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약병을 가져가서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례로 통해서 알고 있었을 거야.. 아니면.. 너무 좋아한다는 티가 나서.. 아니면.. 저.. 저 친구가 헤어졌는데도.. 뭔가.. 여자친구한테 계속 스토킹을 한다고 하나.. 찝적대.. 찝적대.. 그래서.. 여자친구가 뭔가 했어.. 뭔가 했어.. 안좋은 걸.. 하면 안되는 걸.. 남자한테? 그.. 저.. 논다한테? 그래서 지가 뒤집어쓰려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뭐.. 죽이려고 하던가.. 아..아..아.. 그럼 고압순 자른 거를.. 여자친구였다고? 모르죠.. 그래서 그거 알고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야? 그건 아직.. 뭐.. 하여튼 여자친구 때문인 것 같아요.. 왠지.. 다른.. 그거 뭐.. 근데 약을.. 여자친구랑 먹을 때 가져가서 왜 제 손에 있는 거지? 굳이?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거나 뭐 이렇게.. 호의적인 관계가 아닌데 그걸 왜 전달을 해주는 거야? 모르겠어요.. 뭐 전달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손에 있으니까.. 아무튼 보겠습니다.. 치치루씨.. 당신이 어떤 증언을 해도 난 당신을 믿어요.. 마지막까지 당신을 변호하겠어요.. 어.. 우리들은 이미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 저..저..잠깐만요.. 라로드씨.. 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로드씨.. 더이상 그럴 필요는.. 어..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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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 녀석을.. 논다키쿠조를.. 논다키쿠조를.. 약.. 약병 빼돌려가지고.. 얘가 입수해가지고.. 약학이라서 알고 있었던 거야.. 잘 들어.. 그 여자는 말이지.. 그만하라고.. 그녀를.. 그런식으로 말하지마! 통백권? 바로.. 고수를 찾아서.. 맞네.. 응.. 바람을 피고 있는 건 맞는데.. 나로도를.. 좀.. 막.. 목숨을.. 막..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아.. 근데 제가.. 남자애가.. 그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해준 게 아닐까.. 약학이라서 그걸 알아서.. 응.. 지금 증언이 사실입니까.. 아.. 그러니까 약을 갖고 와서 줄러.. 그니까.. 그 여자애가.. 그니까 그걸.. 독약으로 만든 거지.. 여자애가 범인이네.. 근데 얘는 약학이라서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아니면 도와주다가.. 어.. 아니면 도와주다가.. 양심에 찔려서 중간에 얘한테 다시 가서.. 중간에.. 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애가 만들던 건 자기가 한번 체크해봤는데 성분이 되게 안 좋아서.. 네.. 여자친구 관상이 쎄하더라고.. 일러스트가.. 근데 이걸.. 약병을 입수했다는 거는.. 응.. 만난다는 건 맞는 것 같아.. 둘이.. 따로.. 그건 또 모르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중간에 얘가.. 헤어졌는데.. 반년 전에 헤어졌는데.. 지나가다.. 이거 어떻게.. 아니 한번 봐봐.. 여자친구 얼굴 봐봐요.. 관상이 쎄하대.. 아니 쎄하잖아.. 이거 봐.. 쎄해.. 저거 봐.. 그치? 걔.. 서커스 걔랑 닮았는데.. 아니 쎄해.. 무서워.. 걔는.. 괜찮지않게.. 알고보니까 무섭지? 걔는 괜찮은데.. 알고보니까 무섭네.. 이건 어때요? 괜찮..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위치에 충실한 사람이야.. 이 사람.. 정의감 있어.. 어.. 용맹.. 용맹.. 악역의 얼굴이 아니야.. 용맹인이야 용맹인? 어.. 닮았는데.. 아빠랑 아들 같은데.. 오케이.. 알았어요.. 일단.. 전 무서웠어요.. 진실을 얘기하면.. 누가 생각해도 제가 범인이라 할테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미 누가 생각해도 범인은 당신이야.. 부탁합니다.. 딱 한 번만 찬스를 주십시오.. 전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증언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죠? 지혜로씨.. 저는.. 믿으니까요.. 엥.. 고마워요.. 설마.. 진짜로.. 밀쳐버렸다니.. 엉덩이.. 폭주하고 있네.. 윤희언제.. 피해자를.. 밀어넘어뜨린 것에.. 대하여.. 녀석이 지장을 나쁘게 얘기해서.. 통백토를 날렸어요.. 통백토를 날렸어요.. 절묘케 하는 기술이죠.. 상대를 절묘케 하는 기술입니다.. 홧김에.. 밀쳐버렸어요.. 그때 왠지 큰소리가 나온 것 같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조금 걱정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봤더니.. 그 녀석.. 죽어있더라구요.. 사형이야.. 범인 맞네.. 꼬고 똑같네.. 범인 맞네.. 이야기는 간단하건.. 밀쳐버렸을 때 논다시는 끊어진 송전선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그는.. 사망했다.. 단지 그 뿐입니다.. 흠.. 그렇군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피해져진 피해자는 감전될 가능성이 높았던 겁니다.. 하.. 하지만.. 밀쳤을 때 송전선 같은 것은 끊어져 있지 않았어요.. 현장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아무리 나라도 안했을까요.. 누가 끊었어 그럼.. 시계가 3시 5분이잖아.. 그러니까.. 세워지고 바로 거기에서 지저지저진 않았다는 거지.. 훨씬 지난 다음에 3시 5분에 죽은 거잖아.. 그렇죠.. 45분까지.. 그 이후에 죽은 거지.. 그러니까 얘가 밀어서 부딪혀서 죽은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게 증거가 되겠네요.. 그렇죠.. 얘가 죽였다는 게 아니라는 증거죠.. 그 시차가 있죠.. 그렇지.. 그래.. 아무리 나르호두씨라고.. 나도 알았을 거야.. 헤헤.. 편허인 잘 아시겠죠.. 지금 신문으로 새로운 사실이 떠오르지 않을 경우.. 즉.. 시.. 즉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아.. 네.. 포기하면 안 되지.. 히러! 나르.. 나르호두씨가 무죄라면.. 단서는 반드시.. 있을 거야.. 넘어뜨린 것.. 나쁘게 얘기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어.. 논다씨는 어떤 얘기를 했죠? 그 녀석은 심한 말을 했어요.. 그녀는 나쁜 해라.. 라고요.. 음? 음? 저..저기.. 끝이에요.. 네.. 그렇다고 하는군요.. 변호인.. 나르호두씨.. 부탁이야.. 더 이상 나는 창피하게 하지 말아줘.. 어쨌든 그런 말을 들어서 전.. 그 순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밀친 순간? 그 녀석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손에 든 재킷을 입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손에 들고 있었어? 그래서 윤희은 재킷이 보였나 보다.. 그래서 전..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텅 100권! 작아졌어.. 일찍 한 등을 했어.. 수분이 쪽 빠졌네.. 그러니까.. 살짝.. 가볍게 밀.. 밀었던 거에요.. 그녀라 갔으면.. 이게 가볍게 밀었대.. 흐흐흐흐흐흐흐.. 갈라갔으면.. 그냥 대짜로 뻗었는데.. 헐.. 개쎄네.. 인자강이네.. 그래서 그때.. 끊어진 송전서는 없었던거구요? 아냐.. 그런건 절대로 없었어요.. .. 있는줄도 몰랐을 수도 있겠지에.. cios.. 모.. 그럴수도 있겠네요.. 순수가 이적하지 말라고.. 밀쳐버린 순간 이건 꽤 중요합니다 증언을 계속해 주시지요 그때 왠지 큰 소리가 났다? 잠깐! 커다란 소리? 그것은 어떤? 대갈 깨지는 소리겠지만 쓰러져서 대갈 깨지는 소리지만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큰 소리였어요 빠진 것 같은 원래 무슨 소리였더라 피해자가 감전되었을 때 소리 그 외에는 생각할 수 없겠네요 우산 부러진 소리 같은데 음 맞네 그러겠네 단정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짖어지는 소리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거지? 들어가고 있지 뭐 나루호두씨 그 소리 매우 중요한 것일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봐요 뭐랄까 둔탁한 소리였어요 아 혹시 그 소리일지도? 뭔데요 말아봐요 빨리 밀어넘어뜨렸을 때 그 녀석이 가지고 있던 우산을 떨어뜨렸어요 음 그래 우산 찌그러져 있대 통배권 여성은 우산 위에 넘어져서 고장나버렸죠 그렇지 그때 소리였을지도 그거지 우산이라 그건 피해자 할 것입니다 네 그 녀석에게 어울리는 싸구레핀 여기서 비난해? 고인 야 굳이 어울리는 왜 뭐 난 그것조차 없어서 홀딱 젖었지만 말이에요 편호인 어떻습니까 지금 증언이 무언가 중요한 것인가요 네? 아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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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그게 아니니까 전선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내가 기다리고 있던 새로운 정보잖아 그 싸구려 우산 물론 중요합니다 정식으로 증언해 추가해 주십시오 행 싸구려 변호사에게는 싸구려 정보가 잘 어울리는군 인격모독 아니 평캔으로 넣어 평캔으로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죠 증인 싸구려 우산에 대한 얘기를 증언해 추가해 주십시오 우산을 깔고 넘어졌어요 우산 위에 논다시가 쓰러졌다 틀림없죠 네 분명히 몸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사진은 밖에 있었어 사진은 밖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부러지고 아 그럼 누가 옮겼다는 건데 아 하면서 몸을 뒤틀었겠지 누가 옮겼다는 건데 그러면 넘어진 다음에 그게 만약 깔리지 않았다면 제가 불렸었을 수도 있었죠 밀어넣고 진짜 그건 파밍이라고 하지 않아요 보통 그럼 얘 말을 이렇게 하면 통백꽃 그리고 뺏었었어 그리고 비 맞은 채로 쓰러졌는데 그냥 가 싸이코지 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만으로 이미 쌓였거든요 그 우산에? 그때도 이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게 만들어진 거라고요 밤새서 말이에요 그 여자가 이 옷을 입어서 입혀서 감촌되게 아 이거 너무 많이 갔나? 그냥 많이 갔어 우리의 사랑을 적시고 싶지 않았으니까 야 진짜 얘도 미친놈이네 미친놈이었네 으아 그러니까 내 배를 차지 말게 아 민망할 때마다 옆에 이렇게 치고 있구나 죄송.. 죄송해요 그럼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걱정이 들었다? 걱정이 들었다? 피해자를 밀치고 나서 바로 현장을 떠났나요 네 왜냐하면 저는 엄청 열받았거든요 쓰러진 피해자 논다씨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아 예 그래서 걱정이 되었지만요 우산 뺏어갈 생각했으면서 그래서 돌아와봤더니 죽어있었다? 잠깐 그때 현장엔 아무도 없었나요?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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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없었어요 아무래도 호동이 수상하군 여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침하는 모습 있었어 있었어 내 생각에는 나로도가 떠났는데 원래는 그 자리에 쒸앙 떨어져서 나로도를 노린 잘못 맞았다고? 통 뱉고 나고 간거야 에임이 빗나갔다고? 어 그 자리에 쒸앙 간거지 그러니까 거기에 걔 입 못 열게 네 여자친구는 나쁜 애야 사실 걔는 그때 입몬녀에게 죽이려고 아니면 나루오도를 노렸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여자친구를 만난 거 아니야? 거기엔 여자친구가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흐음 그럼 역시 범인은 달리 생각하기가 어렵군 이 증언에서 그의 무죄를 나타내는 가능성을 찾아내지 않는 한 이번에야말로 판결은 결정적인 것이 될 걸스요 아 네 여하튼 정보가 필요해 모순을 찾기위한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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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났네 했는데? 그걸 모순을 찾았죠 등에 깔렸다고 했잖아요 사진 보여주면 되지 뭐 우선 깔고 넘어졌어요 여기서 제시하면 되죠 자 사진을 어째서 처음부터 그 증언을 해주지 않았죠 애초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더 빨리 반격할 수 있었을 텐데 뭐 무슨 말이죠? 현장 사진을 봐주십시오 피해자는 우산 위에 넘어졌다 증인은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우산은 사체에서 떨어진 부근에 있습니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피고인의 자리를 뜬 후 피해자는 그 현장에서 이동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밀쳐 넘어졌을 때 논다씨는 죽지 않았어요 말도 안돼 조용히 정수 가시오 피해자가 이동했다 아우치 검사 우산은 이 사진의 우산은 어디에 있지요? 일단 회수는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증거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거 뼈대가 꺾여 전봇대 부근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런 우산 따위 바람에 바람에 날아간 것 뿐이야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우산 위에 쓰러졌습니다 바람으로 날아가다니 당치도 않아요 피해자랑 같이 날아갔을 수 있었죠 아니 무슨 바람이 느꼈어요 잔나 잔나의 바람이라는 과연 우산에 대한 건은 사소한 일로 보입니다 단 의문이 남아있는 한 판결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말도 안돼 믿을 수 없군요 유죄가 확정이라 생각했던 칭원에 설마 이런 구멍이 있었을 줄은 나로호대 증언서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추가했다 저 개 아팠을 것 같은데 이걸로 절명하고 저것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는데 아파서 막 이렇게 막 아하하하하하 했을 수 있잖아 등으로 막? 몇 번 더 팔짝팔짝 그리고 감전 추가로 피도 눈물도 없는 자신이 2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지의로양 해냈군 먹, 뭡니까? 아우치 검사 그 음이 심장한 웃음소리는 역시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군요 피고인의 신문만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려 하다니 뭐뭐뭐뭐뭐라고 아무래도 다음 증인이 있는가 보군요 여자친구 나온다 보다 여자친구 여자친구 나와야지 그러면서 여자친구 양말 벗겨지겠네 벗겨지겠지 우리 딱 흐름이 딱 그지? 이분이 이렇게 되겠지 막 그렇죠 더구나 결정적인 증인이지요 사실상 지금 고수 초대 해석이야 왜냐면 투까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관상만 봐도 알지 이제 누굽니까? 미안하게 친함이십니다 미안하게 친함이 혹시 그 치짱이라는 분인가요? 치느님 바로 맞추셨습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요 그녀는 사건이 발생한 순간 살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나루도가 돌아왔을 때 있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치짱이었어 유가미군 아가씨 유감? 과연 그럴까요? 나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 뭐라고? 최희로양 무..무슨 뜻인가? 에에에에에에에 여기서 2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미안하기 친함이시의 증언을 듣도록 하지요 뭐.. 같은 날 오전 11시 52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3 대기실 치희로씨 죄송해요 저는.. 마침내 진실을 얘기해 주었군요 나루 호두씨 네.. 그러니 이제 안심해도 되겠죠 저? 안심 같은 소리 마요 중요한 걸 숨긴 주제에 에에에.. 그치만 다음 증인이 치짱이지요 분명히 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야 당연히 그녀는 제 운명의 여신이니까 운명이라.. 괜찮다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당신과 그 미안하기 치나미씨의 이야기를? 음.. 네 그럼요 치짱과는 반년 전 이 재판소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변호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지하자료실에서 딱 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운명이라는 거죠? 뭐 딱 보는 순간 홀딱 반해버렸어요 아 맞다 이걸 보라고요 그때 받은 사랑의 증표예요 지하실에서 양산을 쓰고 있다? 피곤한데? 아니 이거 진짜 음 그니까 캐릭터 제대로다 음 캐릭터 제대로 캐릭터 제대로 음 그리고 요거 요것도 그니까 판타지에서 음 이세계물 이세계물 판타지 요정 요정왕 공주 같아 요정공주 아니 중간계로 왔습니다 내 눈엔 살인마로 보인다 덮어놓고 하진 말고 덮어놓고 이미 정해놨죠 사림마를 정해놨죠 사림마야 내 눈엔 관상때매 관상때매 우산과 양산 이 복선 이 대구법 대구법 산산 산산조각 응 산산조각 그렇죠 그날 그녀가 목에 걸고 있었는데 당신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주더라구요 그녀가 준 선물이란 말인가 작은 추억을 넣기 위한 작은 병이에요 어 독약이네 독약병이야 그렇군요 작은 병이네요 이미 그냥 살인마 됐어 전 너무 기뻐서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자랑할 정도라고요 내 행복을 모두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서 친함이의 선물을 나루호두씨에게 빌렸다 너무나도 자랑하고 싶어 아 작은 약병 모양이 배신원들 앞에서 이제 독자랑해야죠 약병 모양 약학과 약병 독약병 독약병 아무튼 병약 병약 그 이후로 그녀와 사귀게 된 거군요 그녀는 수줍음이 많아서 만날 때마다 내게 말하네요 역시 그거 돌려주세요 라고 뒤지기 싫으면 그죠 뒤지기 싫으면 이상한 여자로군 한번 준 것을 돌려달라고 하다니 그런데 나루호두씨 당신이 미안하기 치나미씨와 만난 것은 반년 전인 8월 27일 맞지요 아 아니 어떻게 그걸 8월 27일 이 재판소에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만 봐 왜 또 이렇게 봐 살인마처럼 봐 또 죽였다고? 아니 봐봐 너무 궁금한데 이 사건 그거 신문기사인가요? 뭐 시계 재판소에서 살인사건? 사..살인? 뭐라고 정권 줘보게 연쇄살인마야 그만해 연쇄살인마야 무섭네 무서운 아저씨네 제로백 양말 벗겨지는 거 제로백이 장난이 아니네 아 이거 냄새 맡았어 나 이거 지위로양 후각이 돌아온다 이제야 알겠군 후각이 돌아온다 왜 자네가 급하게 이번 사건을 막겠다고 떼 쓴 이유를 이 기사와 사건과 이번 사건 역시 관계가 있었다는 거군 신문기사 데이터를 밥정기록에 추가했다 뭘까? 한번 읽어보자 기사 좀 상세하게 어제 지방재판소 카페테리아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변호사라는 점에서 정보 근계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경찰은 피해자와 동석하고 있었던 여대생 A씨 19살로부터 사건 정황에 청추를 서두르고 있다 다음 페이지가 있나요? 변호사가 여대생에 여대생한테 죽은 거 카페에서 죽었다는 거는 커피에 독을 탔다는 얘기야 카페에서 죽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 목걸이를 선물해줬어 그렇다 그래서 자기가 안 죽인 것처럼 그렇다 죄송해요 선생님 전 결말을 치워야만 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할걸세 좋아 내가 지금부터 지하자료실을 뒤져보겠네 아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찬네일일세 힘이 닿는 최대한 협력해야지 어쨌거나 이제 가보겠네 슬슬 휴식시간도 다 됐네 그렇지 다 됐지 찬네는 말투에요 말투 이 캐릭터 찬네를 찬회라고 하네 원피스 캐릭터처럼 원피스 캐릭터처럼 아주 긴 휴식시간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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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자네의 장인이신 백 젊o 백 강 사건의 순간을 목격한 증인 미안하기 치나미씨를 입정시켜 주십시오 범인 초대석 나비가 신비로 신비로운 매력의 소유자야 잔나 아냐 진짜 잔나 아 아냐 길고 긴 재판인상의 다양한 증인이 증인에게 속아왔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 더 속을건데 두번 다시 아무도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이 증인의 말이라면 나는 뭐든지 믿을 것 같습니다 바보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을 홀려버렸어 아 그럼 증인 이름을 말씀해주겠나요? 아 저기 저는 난 괜찮아요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신뢰되는 말을 하는 녀석에게는 내가 호되게 한소리 해드리지요 나도 이 나무 망치로 호되게 광 두명 모두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했어 흐흐흫 흐흫 저는 매우 마음이 놓여요 모두들 매우 친절하고 따뜻한 분들이니까요 나비가 개웃기네 음악 봐 음악 그니까 이 게임은 항상 컨셉이 과해 구해서 멈추지 않아 9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꼭 10일까지 가 그렇지 10점 만점에 꼭 이 나비를 집어넣어 그게 매력이야 이런걸 음 무슨 말씀을 그래서 결국 이름과 직업은 뭐죠?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원래 이 색이었나? 고고기 초록색 아니었나 원래? 영혼이 들어간 후부터 초록색 되는 거 아니야? 영혼 색깔 아 그래? 모르겠네 아 옛날에도 이거였나? 원인데? 원 기억이 안나네 기억이 안나네 이름은 미안하기 친함이라고 합니다 용맹대학 문학부 3학년이에요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거야 원 음 오라버니? 음 나를 불러준건가요? 이 아저씨한테 뭐든 말 말해보십시오 분명 어딘가에 커다란 착각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류짱이 사람을 죽이다니 그럴 리가 없거든요 음 그렇겠죠 그렇겠죠 정말 무시무시한 증인이군 저 아저씨들을 단 12초 만에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 아 무죄 흐흐흐흑 흐흐흑 흐흐흑 흐흐흐흑 그럼 증언을 부탁하지요 사건 당일에 아가씨가 확인ф пом격 haut 왔어 죽을 세대 수업이 끝나고 룻짱한테 가려고 했어요 뒤뜰에서 룻짱이 논짱과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통배권! 그런데 갑자기 논짱이 휘청거리시더니 쓰러지셨어요 나 알았어 그때 룻짱도 통배권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냥 독댐에 쓰러졌습니다. 독댐으로. 저 때 그냥. 저 타이밍에. 그때 르장도 제가 있다는 걸 알아챘고요. 독댐? 방금 통백권이 안 나왔어요. 통백권은 나루호두가 얘 지켜주려고 지가 뻥친 것 같아. 아니. 생략된 거지. 아니야. 나루호두가 통백권을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동백권은 애초에 없었어. 그냥. 상식을 뒤엎는. 아 잠깐만. 오케이. 저는 학생들을 부르러 가서 신고하도록 부탁했어요. 뭡니까 이건. 이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아무 짓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아. 아가씨. 연인을 생각하는 깊은 마음은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솔직하게 사실을. 아. 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짓말 같은 건. 잠깐. 이제 충분합니다. 증인. 개인어차 형님. 13개 요구도. 감사합니다. 그. 갑자기 무슨 일이지요? 어쨌든 신문을 시켜주십시오. 이상한 거짓말로. 무조일단의 생각은. 없으니까요. 후후후. 변함 없으시군요. 아야사토치 1호씨? 갑자기 딱 눈뜨면 뱀눈 나올 것 같아. 개무서워. 나 못 누르겠어. 알어. 오잉.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까? 그 여대생이 저 직장이었고. 그 변호사 아는 사람이. 죽은, 죽은 변호사? 어. 그 알던 사람이고. 그럴 수 있죠. 좁은 세계니까. 그 죽었던 사부님이. 그럴 수도 있죠. 네. 예전에 조금. 아무튼 변호인. 당신에게 맡기기로 하지요. 잘 부탁드려요. 아주머니. 미쳤다. 기싸움 미쳤다 이거. 제일 싫어하는 말이라 그랬어. 이거 젊은 여자들이. 그래? 일부러 열받게 하려고 했을 때. 제일 타격감 좋은 말이라 그랬어. 근데 남자한테 아저씨라고 하면 별로 기분 안 나쁘잖아. 근데 여자는 다른가봐요. 누가 아줌마야? 아주머니랑 아줌마는 또 다르죠. 또 다르죠. 기싸움 미쳤다 이거. 나비가 개웃겨. 수업이 끝나고 류짱한테 가려고 했어요. 류짱. 아니 나루호두씨는 아마 예술학부였죠. 그런데 어째서 약학부 뒤뜰을 지나간거죠? 저기 저는 문학부에서 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시를 입기도 하는군요. 얼굴도 샤방샤방. 몸매도 샤방샤방. 아주정말 끝내줘요. 이런거. 3,4,3,4. 4,4. 운율감이 있네요. 그건 트로트잖아. 예술학부 교사로 가려면 그 뒤뜰을 거쳐야 해요. 응 그랬군요. 나도 법정에 올 때 항상 재판소 입구를 거치지요. 그 당연한 소리고. 논장과 얘기하고 있어요. 논장이라는 건 역시 네. 논다 키쿠조씨 반년 전까지 사귀었어요. 논장. 아니 논다씨는 나루호두씨 어떤 이야기를? 그러니까 목표가 논다 맞았네. 왜냐하면 논다가 얘가 그 재판소에서 죽인 걸 알았네. 논다가 얘가 그 재판소 살인 사건의 범인이라는 걸 알았네. 알았고 그걸 말하려고 하니까 걔도 입을 닫으려고 죽인 거야. 그쵸? 그러네. 그리고 잘 죽었나? 헤어졌을 때? 확인했을 때? 나루도가 돌아왔을 때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죠. 또 둘이네? 나도 오늘도 뒤질 뻔했네? 형 화장실 피에르랑 어울린다. 아 그래? 나중에 그 분장에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은 거 어때요? 또 둘이네? 화장실 피에르랑 아빠가 사갔을 때 아 그거 이처럼요? 그거 그 짧은 괴담 있죠? 알죠. 그거를 영상화해서 음 좋죠. 어부섭게 아예? 내가 아빠 역할을 해서 형을 들고 가는 거야.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형을 피에로 분장했어. 인형 분장했어. 재밌겠다. 개 웃기게 돼 봐. 너무 하세요. 너무 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는 그런 교양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똑똑. 그 키라 탁는 그렇다는군요 변호인. 당신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도록. 아니. 그리고 그 후에 당신은 무엇을 보았죠? 그런데 갑자기 논장이 휘청거리더니 쓰러지셨어요. 피해자가 혼자서 멋대로 넘어졌다는 겁니까? 못 봤어요. 통백권을. 아 네. 이봐. 맨날. 깨어맣네. 쓰러지겠죠. 미치겠네. 통백권을 못 본 거야.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죠. 저는 확실히 보았어요. 육장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의미도 없이 추궁하면 보나마다 송활되겠지. 어떻게 할까 지금 증언. 무슨 데 저 통백권 했는데. 여기 그 지문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은 그만하시지. 아. 뭐. 무슨 말씀을 저는. 변호인. 이 증인을 괴롭히면 내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이가 있다면 우선 근거를 대야지. 근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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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째려보지 말라고. 잘 들어요. 치나미씨. 논다씨의 가죽 재킷에는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있다구요. 나. 로드씨가 밀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되었어요. 하. 억지로 피고인을 감싸일 필요는 없어요. 그보다 진실을 증언했으면 좋겠어요. 흐음. 괜찮으니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아. 네. 알겠습니다. 증언을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아무래도 일보 전진했군 치희로. 저기 전 밀쳐넘어진 순간은 보지 못했어요. 보지. 않았다. 논장이 쓰러지신 모습은 보았지만요. 그때. 현장에는 두 명밖에 없었지요. 나로드 류치와 피해자 논다 키쿠즈. 그건. 네. 말씀하신 대로에요.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당신에게는 어떻게 보였나요? 정답게 오후의 담서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저는 두 분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어이. 어이. 그 밖에 무언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흠. 좋은 호칭이군요. 오라버니. 그럼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학생들을 부르러 가서 신고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학생들이라는 건 약학부 학생들인가요? 네. 모두들 매우 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약을 좋아하는데. 그건 상관없잖아요. 약학부 학생이라면 연구실로 보러 갔다는 건가요? 그럴 생각이었지만 결국 가지 않았어요. 교사 입구에서 10명 정도 연구 그룹분들이 달려왔거든요. 아마도 그분들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학생들이 사건을 알고 있었다? 추궁해야죠 이거. 뭔 소리야 이게? 그 학생들은 어떻게 사건에 대해서 알았죠? 저기 그분들이 정말로 사건을 알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단지 모두들 얼굴 색이 변해있었으니까. 전선 끊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실험하다가 뭐가 잘못돼가지고. 아무래도 학생들에 관해 더 이상의 전부는 없나보군. 아까 범인이면 제가 끊었겠죠? 그래서 거기 약학 학생 10명이 막 튀어나왔겠지. 갑자기 끊어졌으니까. 경찰의 신고도 그들이. 아 네 저는 이미 가슴이 두근거려서. 흠 그렇겠지요 가슴이 말인가요. 저 여자 일부러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래 나루오두시는 나루오두시를 지키는 척하기 위해. 조아치히로. 간파이 할 것은 그 뒤에 감추어진. 진정한 모순 모순 모순. 제시해야 돼 이제. 완전한 모리밤? 제시해야 돼 제시. 알았어. 여기 가지고 있는 걸 좀 봐야겠네. 한번 봐. 어 많이 늘어갔어. 이것도 있고 이것도 봤고. 파다란 소리가 들렸고. 인물 파일. 똑같고 이 정도? 저 서류는 뭐죠? 두 번째 거? 요거? 잠깐만 자세히 좀 볼 수 있나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는 상세가 있어요 상세가 없으면 자세히 못 봐 아아 점심을 같이 먹었다고 했어 수업이 끝나고 유짱한테 가려고 했어요 점심을 이미 같이 먹었다 그랬는데 12시 아 잠시만 점심을 먹고 잠깐만 점심 먹은 게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같이 여자친구하고 점심 먹었다고 점심 먹고 수업을 하나 하고 또 만나러 가기로 한 건가 그건 증거 중에는 없죠 그게 점심 먹었다고 한 거 점심을 먹은 거는 약병 가져갔을 때? 그건 며칠 전이지 며칠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날은 아닐걸? 그날이라고 당일이요? 응 당일 당일이면 약병 가져가서 또 약병을 거쳐서 온 거야? 응 아 당일 점심 식사요? 아 당일이야 당일 그러면 그거를 약병을 그면 그때 없어졌다고? 약병이? 응 그날 그러니까 너무 육장이 논장과 이야기 육장이 가려고 했어요 일단 추궁은 다 했죠? 응 제시해야 되네? 응 근데 없잖아 이게 제시할게 지금 뭐 증언이 얘기한 게 없잖아 이거는 뭐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어 육장에 가려고 했어요 논장과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육장은 오늘 순간을 보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다 이건 여기서 우산이네요 어 제시 방금 증언은 명백하게 모순됩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 아니네 어 아니네 다만 당신이 제출한 증거는 근거로써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 왜지? 변호측의 일에 기각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생명인데 추궁을 다 했나 어디가? 응 했죠 우리 추궁 다 하지 않았어요? 응 추궁 다 했는데?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다 아 이거 새로 나온 거 안 했잖아 뭐 했죠? 여기 추궁 안 했잖아 새로 나온 거 이거 했어요? 어 새로 나온 거 안 했어요 이거 했는데 보지 않았다 공장이 싫어지신 모습은 보았지만요 그때 한 장에는 두 명밖에 없었죠 아 그러네 쓰읍 증거를 한번 봐봐요 증거? 증거 다시 볼게 응 인물담소 아니었고 없었어 법정 기록을 한번 볼까요? 탭으로 탭으로 잠시만요 뒷뜰 渡 cogn arriba 날씨가 이 미라 아 증언서리 냈어야 됐네 아까 우산을 제출한게 아니고 소리가 들렸다고 했을때 소리가 저기 써있네 아 우리 우산 냈어? 우산 냈어 거기서 에임을 잘못했네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을까요 거기서 여기서 제시할게요 제시할게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안심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군요 여기에 당신의 연인 나로도의 증언서가 있어요 그는 분명히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피해자를 밀어 밀어 넘어트린 순간에 날카롭고 큰소리가 났다고 큰소리? 근처에 있었던 당신이 어째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까요? 아 킥키란 소리는 인상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로도씨의 증언에 따르면 빠직 하는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인상에 남지 않을 리가 없어요 킥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어떻게 저 이제 왜 저래? 저기 잠시만요 으흠 뭔가요 제가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에요 거짓말이 거짓말이 나 그러네 시작한다 시작한다 물고 늘어져야 돼 실은 저 헤드폰으로 요망을 듣고 있었어요 헤드폰? 양쪽 귀가 막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때 비는 그치는 중이었지만 천둥님이 성난듯이 치고 있었거든요 흥! 흥! 하면서요 천둥님? 저는 천둥님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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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에는 이제 모순이 사라졌습니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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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기다려주세요 지금 증언에는 하루콜라3리터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사건에 흐름을 역전시킬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자아 역전시킬 잠깐만 천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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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다는게 없었잖아 알겠다 뭐 천둥이 쳤어 번개에 고압선이 맞았다 천둥이 치면 번개도 치니까 고압선이 아니었어 번개였어 그냥 벼락 맞은거야 재수없게 그거를? 근데 그거는 나루호도가 가고나서 진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까지 있었던 거잖아 그거에 대한 증거가 아닐까 음... 일단 이거 해볼까? 재판완장님 증인의 증언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둥 말입니다 그게 어쨌다는거죠 천둥은? 전기죠? 그정도... 아니잖아 아니 이게... 이게... 벼락이 치니까 천둥도 치는거니까 그... 그... 피해자의 사이는 감전 먼저 떠올릴 수 있는거지 낭루해지 않습니까? 아... 아...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아무리 나라도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쳤군요 어디까지라면 생각이 미치는거냐고 논다 키쿠조가 살해당했다 자... 애초에 그 전제가... 틀렸습니다 피해자는... 낭루에 의해! 사고로 죽었던겁니다 그러네 그러네 과... 과연 변호인이 말한대로 같습니다 설마 이 피해자가 사고사였다니 해냈어 지히로 이제 무죄 판결을... ㅎㅎ 오호홀홀호호호헤 오래를 이학 봐선 곤란하지? 검찰은 그 정도로 바보가 아니야 기상보고는 이미 조사했지요 사건 당일 현장 부근의 낭래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천둥 왜쳐? 그... 좀 또 천둥에 안쳤다는 얘기지 거짓말이 되지 한번 보자구요 에잏? 게다가 이 송전선이 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아우 지검사 그 그건 또 대체 이 증언서입니다 증언서 말입니까 대체 누구의 사건 당시 약학부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던 학생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갑자기 모든 실험기기가 멈춰버렸다고 저 정전 말입니까 약학부 실험기기는 고압 전류를 사용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 실험기기의 전력은 그렇죠 이끈어진 전선에 의해 보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험기기가 정지한 시각은 오후 3시경 부검기록에 사망추적시간과 완전히 일치하지요 그렇습니다 즉 피해자는 이끈어진 송전선에 닿아서 쇼크사한 겁니다 어떻게 된게 어떻게 된게 학생들에 의하면 이 송전선은 상당히 오래되어서 근시일 내에 개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무언가 조금이라도 충격이 있으면 언제든지 끊어질 상태였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떠한 충격으로 끊어졌다 2시 55분에 그리고 아까 그 학생들이 튀어나왔다는 것은 실험 중에 전기 나가서 나온 거겠죠 그렇지만 하지만 그렇다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기가 3시 5분인데 그러면 그럼 10분간 전력이 그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전력이 공급됐다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3시 5분에 나왔다는 얘기는 없었죠? 송전선은 작은 충격으로 끊어질 상태였다 다시 말해 충격이 없었다면 송전선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뭐 그건 분명 그건 그렇겠군요 변호인 어떻습니까? 송전선이 끊어진 원인에 대해 뭔가 지피는 것이 있습니까? 아 네 지금 이쪽의 상황은 상당히 불리해 반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무언가 수를 써야 해 알겠습니다 변호칙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어진 거는 3시야 근데 뭔가 3시 5분이야 죽은 건 그럼 그 5분 사이 전기 충격이 있어서 시계가 멈춘 거라면 끊어진 순간에 닿은 건 아니야 5분 후에 누가 끊어진 선으로 짖었어 그 전에 도구로 쓰러졌어 그리고 고압선으로 짖었어 감전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러면 제시해 주십시오 어째서 송전선이 끊어졌는지 충격의 원인을 만든 것은? 그것만이죠 팡 밀쳤을 때 팡 올라가가지고 탁 끊어지고 딱 내려와서 탕 그거밖에 없거든? 이거밖에 없어 지금 물건이 그거밖에 없어 물건이 그쵸 이거 이거밖에 없어 응 팡 밀렸어 팡 해가지고 팡 팡 이것이야말로 전선이 싹둑 잘린 이유입니다 재판장님 어떻습니까? 아니야 변호인의 생명선이 잘린 거야 역시 재판장님 센스가 탁월하시군요 분하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시해 주십시오 피가 안다네 그건 말이죠 쟤네가 실험을 해서 그래 그래서 전기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전선이 뜨거워져서 녹아버렸어요 근데 그게 어딨어 그 증언서 있잖아요 학생들 없는데? 아 아니네 시작 원인은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인물 파일일 수도 있는 거죠 아 원인을 만든 것? 충전선이 끝나자는지 충격의 원인을 만든 것은? 얘 범인이잖아 이해로 해 너네 너 그냥 이것이야말로 전선이 싹둑 잘린 원인입니다 아니네 아니네 피도 안가 잠깐만 송전선이 끊어지게 된 원인? 일단 봐봐 진짜 모르겠는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겠죠 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이거 아니었죠 이거 아니었죠 날카롭고 커다란 소리가 그 음파 위에서 잘라졌다 아니겠쥬 이것도 아니고 진짜 없는데 없는데? 없는데? 감기에 걸려있잖아 나로도가 기침소리에 끊어졌다 그 밖에 없는데? 진짜로? 예 지가 지가? 충격의 원인을 만든 것은 자기 내 탓이요 감기에 걸려있었다 송전선이 왜 끊어져? 뚝 끊어졌어 딱 딱 했는데 밀었는데 쓰러졌어요 우산 깔고 쓰러졌어 근데 이게 뚝 떨어지면서 덮쳐가지고 지져졌죠 근데 쿵 떨어져서 밀어서 쿵 조그만 충격 조그만 충격 사진을 다시 볼까? 저기서 끊어졌잖아요 네 아래쪽께 아래쪽께 끊어졌죠? 네 우산이 아닌... 우산이 아니라고 그랬어 붕붕 흠 흠 다음 페이지도 있어 이거? 없어? 없어 어떠한 충격으로 끊어졌다 충격이 들어갈만한 건 저 우산이랑 흠 흠 흠 학생들의 증언서 저거 밖에 없는데 마지막 증언서 뭐라고 써있죠? 이게 끝 근데 그 저 충격으로 끊어졌는데 저 충격의 원인이 뭐 뭐라는 거야 밀어서 쟤도 어떤 충격인지는 모르는 거지 노화 어? 흠 그냥 노화야? 그냥 노화 아니야 노화 여기 써있었는데 그냥 노화라고? 노화가 원인 그럼 왜 노화가 됐는지 써야되나? 이거 무지성으로 다 제출 아 그건 자존심 상하는데 형 이미 하나 둘 뭐 두 개 했나 우리? 아 세 개 했죠 사람까지 요거 요거 어때 요거 여기 다 있어 사실 이 안에 다 있잖아 해봐 해보래 저 사진 어디 이렇게 하면은 아닌데?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약 약 약은 진짜 상관이 없잖아 약은 진짜 상관이 없잖아 사람인거 아마 사람 지탈이야 지탈 애취해서 기침 대파장님 대파장님 나로우드씨의 증언을 기억해 보십시오 블리모아님 8개월고도 감사합니다 나 왜 그런지도 몰라 사실 왜? 그냥 피해자를 미쳤을 때 진짜 음파라고? 크고 날카로운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전혀 모르겠어 빠직하는 소리를요 그거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분명 그랬지요 설마 실험기기가 멈춘 시간이 2시 55분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송전선을 자른 것은 나로우드씨의 일격이었던 겁니다 기침? 기침? 키라 아니 진짜로요? 그건 검찰 측과 같은 의견이군요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피고인의 일격으로 논다씨는 감전사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뭐..뭐라구? 나로우드씨가 논다씨를 떠민 장소는 우산이 놓여있던 지점 즉 전봇대 근처입니다 그래요 밀쳐진 거는 아 밀쳐진 피해자는 이 전봇대에 충돌했어요 그때의 충격으로 송전선이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보고 있었던 칫장이 굴려가지고 굴려가지고 감전 이상하다 좀 억지 아닌가 괴혼함 흠흠 그렇다면 말이 되는군요 죄송합니다만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안쪽의 전봇대를 향해 밀쳐졌다면 이 끊어진 송전선에 피해자가 감전될 리 없습니다 얘가 밀고 나서 우산을 부러지면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아니요 만약에 여기에 부딪쳤다면 여기서 끊어졌을 때 이 고압선의 궤적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부딪쳐서 이쯤에 쓰러져 있을 텐데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맞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초에 밀고 나서 우산이 부러지고 그 위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굴러온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개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뿌직하고 튕겨서 통통통해서 팡 하고 떨어졌다? 아니 안되죠 으악 다시 말해 피해자를 감전사 시킨 자는 다른 인물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 뒤로 조용 조용 아 저게 비명이 이렇게 기분 좋게 들릴 줄이야 분명 변호인의 주장은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논다키 구조건을 저기 오라버니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방금 저 아주머니의 설명은 제가 본 것과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뭐 뭐 뭐 뭐 말하군 어떻게 된거 어떻게 된거 다시 한 번만 증언하게 해주시겠어요 오라버니? 물론 해도 됩니다 어서 다시 한 번 증언해 주시지요 이제야 본성을 드러낼 셈이군 아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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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배하고 통배하고 송전선이 끊어지고 감전까지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음 피고인에게 밀쳐진 피해자는 일어나서 송전선 쪽으로 도망쳤다는 겁니까 거기서 다시 피고인에 의해 쓰러졌다 일류짱이긴 미안하지만 진실을 말해야만 하겠지요 이걸로 된거죠 오라버니? 아이고 물론입니다 그니까 이거 띄웠는데 아까워 그니까 바로 철산고 아키라야? 그런 주장이에요 칫장은 바로 신문 시작합니다잉 폭풍은 두 번 침다 노예는 두 번 찌른다 증인? 당신은 아까 이렇게 증언했죠 밀친 순간은 보지 못했다고 죄송해요 저는 류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친함이는 못된 아이였어요 저기 오라버니? 뭐..뭐..뭔가요? 이런 친함이를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신가요? 당연하죠 당신의 행동은 위징이라고 해서 아니 아니 이 오라버니는 언제나 당신의 편입니다 이번만의 서비스로 봐주지요 그러니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와 기뻐요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천만에요 재판장 어두운 밤길에 뒤를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전봇대에 부딪혀서 밤길 조심 도전가자 손전문 피해자가 전봇대에 부딪혔다 그걸 목격했나요? 류짱은 저래 보여도 의외로 거칠거든요 거칠다고? 하지만 설마 송전선이 끊어지실 줄이야 류짱은 정말 사고뭉치 같아요 정말 한심한 사고뭉치로군요 그래서 논짱은 필사적으로 도망치시려 했지만 그런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당신은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단 말인가요? 아 현어인 불필요한 트집은 그만두시지 저기 저는 무서워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두 분을 응원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응원? 네 아무나 이겨라 하고요 흠 정숙한 숙녀의 마음이라는 것이군요 그래서 그 혼은 어떻게 되었죠? 류짱이 바로 쫓아가서 등으로 살짝 몸을 부딪힌 거예요 그건 이상하군요 피해자 재킷의 가슴에는 분명 손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아우치 검사 제킷 등쪽에도 나라오도시 지문이 그...뭇... poverty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오라버님 친아미 이야기 잘 들어주신 건가요? 응? 류짱은 몸을 부딪혀서 쓰러트린거라구요 지문 따위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으으 넥 감정까진 1분도 얼리지 않았어요 5분이잖아 여기서 이제 절시하면은 조질 수 있겠죠? 감전사하는 순간을 목격했단 것입니까? 죄송해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언급기를 눈을 돌려버렸거든요 무리도 아니지요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았겠지요 여기서 결정적인 모순을 찾아내지 않으면 틀림없이 끝장이야 죄자도 거짓말을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었을까 그 어딘가에 맞는 초점이 있다고 치희롯 됐다 거기서 합시합시다 1분이라고 1분에서 제시합시다 여기다! 아이고 아까 거기서 그 시계사진 제시하면 뒤질뜩! 여기여기여기 제시할까요? 저 사진... 네번째? 어 여기다 여보 여보 조질까요? 응 이제 그만하지 증인 아 이 사진을 봐주실까요? 아 그 약은 유짱이 애용하고 있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병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손목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피해자가 감전사 했던 시간에 멈추었습니다 다시 말해 3시 5분 그것이 감전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만 하지만 기억해보십시오 송전선이 끊어진 것은 대체 몇 시였는지를 그것은 학생들의 칭언으로 명확합니다 오후 2시 55분 설명해 주실까요? 미안하기 치나미씨 이 10분간의 공백 시간은 대체 무엇인지 양말 바꿔줬다 변호측은 주장합니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나온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꿔주나 볼까요? 저 정숙하시오 정숙 마, 말도 안 돼 지, 진짜 범인이라니 송전선이 끊어지고 나서 피해자가 살해되기까지 약 10분간 공백 시간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체 누가 피고인 이외에 누가 가능했다는 겁니까? 오직 한 명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이 논다 씨를 떠밀고 현장에서 사라진 후 그를 살해할 수 있었던 인물이 변호인 당신은 누군가를 고발할 작정입니까? 진짜 범인으로서 드디어 이 순간이 왔어 치희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들어보지요 단 관계없는 인물을 고발할 경우에는 페널티 를 부과하겠습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범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미안하기 미안하기 지나미씨 물론 당신밖에 없어 어? 그, 그런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송전선이 끊어진 후 논다씨가 감전사하기까지의 10분간 그 사이에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도움을 청하지 않고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나 이겨라 하고 응원이 나고 있었나요?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된 게 청숙이, 청숙하시오 변호인 이, 이건 대체 무슨 소리인지 영 알 수가 없군요 증인, 당신은 그날 두레 언쟁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나루오드씨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사라진 뒤 당신이 직접 그 손으로 그를 밀어서 살해한 겁니다 너무해요 개경박해 개경박해 지나미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인 이것은 중대한 이 재판, 잠깐만 그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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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당신은 변호 측은 지금 발언을 전면적으로 취소합니다 바, 바보 같은 소리 하지마 내가 봤을 때는 나루도가 봤어 돌아왔을 때 봤어 굴리는 걸 봤어 봤어 치희로씨 실망했어요 치장은, 치장은 그런 짓 하지 않았 뭔 소리야? 쟤 왜 저래? 이봐요 함부로 피고석에서 뛰쳐나오면 안되잖소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잖아 자기를, 뭐, 그, 범인으로 몰고 있는지도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나왔잖아 범인이라고 했을 때 그니까 알고 있었어 그 안방에서는 30년 형파다의 정신첼리지 그때 아차 싶지 양말 벗궈진네 치장을 괴롭히지 말라고 클럽 애구 애구? 이 젊은이는 멀리하는 편이 좋겠네 호, 호시카게 선생님 내가 시간을 잠시 멈췄어 능력자, 시간 능력자였어 닥터 호시카 임시야 내가 너무 늦지는 않았나 보군 천혜가 보여준 신문기사의 사건 경찰 측 자료를 손해낸 아, 지하실 갔다 온다고 그랬지 반년 전 재판소에서 발생한 사건 자료 지금 조용해졌어 이 둘만 얘기하고 있어 고맙습니다 바로 이 기록이 필요했어요 잘 살펴두는 게 좋을 걸쎄 자네가, 음, 연인을 잃은 사건 그 기록이니 말일쎄 그 기록이야? 자, 변호 측에서 중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아우치 검사 어떻습니까? 아, 그, 그게, 그, 그러니까 이봐요, 변호사 씨 아, 저기 아, 아가씨 이 대목에서는 내가 직접 얘기를 주립주립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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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나 때문에 논장이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 당신은 논다 키쿠조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남자친구인 피고인 나로도 씨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했어 그러니까 당치도 않는 주장은 아, 최, 죄송해요 아, 네 저는 율장을 존경하고 있는걸요 그런 율장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라니 신하미에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동기를 동기는 뭐야, 이 기집애야라는 걸세 그 해답은 이 차례 안에 숨어있을 거야 거야, 거야, 거야 반년 전 이 재판소 지하식당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사건이 있던 날에 만났던 어느 커플 재판장님 변호 측은 미안하기 신하미 씨에게 증언을 요구합니다 제 증언? 무엇에 대한 증언인가요? 나로도 류이치 피고인과의 만남에 대해서 남에게 죄를 씌울 이유는 없다 증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변호 측은 그 발언에 대해 반론할 권리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변호 측의 요구를 인정합니다 아가씨 증언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에요 치희로는 반년 전에 저기 사건이 일어나고 남자친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얘를 범인으로 정해놨었어 이미 이 기록 좀 볼까요? 방금 입수한 거? 한번 보죠 거의 정해놨고 이제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계속 수사를 할 순 없잖아요 여기서 프리스타일로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퍼즐 딱 맞은 거지 가미노기 소류가 7호의 9 남친인가 보죠 오후 4시였고요 변호사고 용의자는 친함이고 지하식당이고 4시에 카미노기 변호사는 어느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용의자를 소환하여 지하식당에서 면회 중 독살당함 독은 변호사가 마시던 커피에서 검출 현장 부근 및 용의자의 신체에서 독은 발견되지 않았고 컵에 독이 주입된 경로도 밝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목걸이에서 쭉 짜서 넣고 목걸이 나로도 줘버려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용의자 신체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쭉 짜서 넣었대 물론이에요 인심 좋게 넣어줬네 쭉 짜서 넣어줬으면 쭉 짜서 그냥 지금부터가 승부겠지요 미안하기 치나미 씨 개 같은 걸 쭉 짜가지고 객관적으로 묘사해주세요 감정 늦지 마시고 변호사잖아요 법정이잖아 반년 전의 일이에요 운명의 장소는 이 재판소에 지하에 있는 자료실이었지요 한눈에 뭐랄까 확 하고 끌려버렸어요 그 호로 계속 사귀고 있답니다 진짜로 우리는 한마디로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피고인 남의 증원에 끼어들지 마세요 어쨌든 이걸로 무대는 마련된거야 이제부터는 자네 악이 나름일세 지루양 재무셔야죠 반년 전 만났다 그때까지는 피해자인 논다 씨와 사귀고 있었죠 아 얘랑 사귀고 있었는데 갑자기 헤어졌어 헤어졌어 왜 헤어졌어 갑자기 그날 이걸 빨리 넘겨야 되니까 고백을 해버린거야 하면서 임기응변을 줘야 되니까 그럼 얘랑 헤어져야 하잖아 그럼 얘랑 어떻게 헤어졌어 야 뭐야 나는 그니까 가짜로 헤어진거야 난 너랑 계속 만날거야 그랬다고? 그치 원래 사귀고 있었으니까 그니까 왜냐면 내가 지금 용의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준거야 가짜로 헤어진다는 얘기는 왜? 얘가 따질거냐 왜 헤어져 그거야 뭐 그냥 뭐 그냥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갑자기 쓰러졌다고 왜냐면 얘네가 계속 만남을 계속 했다는 정황이잖아 아 그런가요? 그 판피르네프가 그 뭐지? 판피르네프가 얘 손에 왔잖아 그니까 얘한테 갔다는건 어떤 만남이 접촉이 있었으니까 얘한테 손에 간거잖아 좋든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설득을 해서 따로 만나고 있었을지 않았을까 싶은거지 그니까 얘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얘는 죄책감에 결국은 말하러 간거였고 그래서 얘가 말할 거란 알고 암살을 시도한거고 얘까지 그니까지? 입 닦게 하려고? 내 친함이는 참 못된 아이에요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해버리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판결을 이리저리 바꾸기로 유명하답니다 편덕쟁이 바람둥이 재판장이라 불리기도 하지요 그렇지 어째서 잘리지 않는거지 그게 말이지 결론적으로 항상 올바른 판결을 내리더란 말일세 이상하고 신기한 재판장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네 뭐로 가도 그냥 결국은 도착해 운명의 장소는 재판소 치아 자료실이었지요 재판소 자료실 조금 특이한 만남인 것 같군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류장은 예술학부 학생이면서도 변호사를 치망하고 있으니까요 피고인이 아니라 당신 말이에요 증인 어째서 문학부인 당신이 재판소 자료실에 있었던 거죠? 그런건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흠 사건과 관계없는 질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만 재판장은 증인편을 들고 있어 공략법을 잘못 택하면 낭패해 당해 죽음? 죽음 죽음 재판장님 사건과의 관련성은 이제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가씨 질문에 답해 주겠습니까 왜 당신이 재판소에 지하 지하시.. 자료실에 있었는지를 네 알겠어요 라버니 저는 학교 레포트 자료를 찾기 위해 왔답니다 변호사 만나고 있었는데 레포트 자료 레포트 자료 말입니까 변호사 만나고 있었잖아 임열구야 임열구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려간 거 아니야? 넣고 갖고 있어야잖아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줘야잖아 근데 사람이 지금 미팅이 있는 자리에서 내려가서 레포트 자료를 찾는 게 말입니다 네 현대 시조와 범죄 관계에 대해 조사하고 싶어서요 허허허 그건 흥미 깊은 연구 테마로군요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이런 소절이 떠오르네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혹시.. 잠시만요 혹시 제가 뒷부분을 완성시켜도 될까요 네 좋아요 오라버니 야이 야이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어떤가요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반친다 하하 그것도 트로트라고 지히로양 그녀가 어째서 이 재판소에 와 있었는가 설마 그걸 잊었을 리는 없겠지 모처럼 구한 자료일세 제대로 살펴보게나 한눈에 보고 뭐랄까 확 하고 끌려버렸어요 저기 나루호두씨에 어디에 확 하고 끌렸나요 단지 감기 걸린 학생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인데요 그치만 반년 전에 류짱은 아주 건강했거든요 아 아픈 것도 설마 감기만 안 걸렸다면 그야말로 그냥 학생 감기도 개성이야 사람이 누군가에게 확 하고 끌리는 이유를 남이 알 리가 없어요 실제로 내 마누라를 보면 모두 벌벌 떨지요 맞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명입니다 트홉은 벌판에 피어난 민들레 같은 모습 류짱의 그런 면모에 흔들렸어요 그 후로 계속 사귀고 있답니다 논다 키쿠조씨 피해자와는 무언가 문제는 없었나요 네 우리들은 매우 사이좋게 헤어졌어요 그럴리가 없잖아요 검찰식 조사로도 두 사람은 깔끔하게 결별한 것 같더군요 아 그런가요? 아무래도 논다씨도 이별을 원했던 모양이었죠 피해자가 헤어지고 싶어했다? 정 떨어졌겠지 뭐 정이 뚝 떨어지지 뭐 어 살인자인데 논다씨 피해자도 당신과 헤어지는 걸 원했다는 건가요? 바로 벗겨지네 글쎄요 그건 숙녀에게 그런 것을 묻는 건 실례입니다 덧붙이자면 나는 아내와 헤어지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묻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논다키쿠저는 눈치를 채고 있었나 보군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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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미안하기 시나미 씨 말입니다. 그녀는 반년 전 이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였던 것을 믿어. 조용히 정숙하시오. 믿을 수가 없군요. 이처럼 정순하고 가련한... 변호인 비겁합니다. 본건과 무관한 사건으로 증인의 신용을... 저기... 그러한 행동은 이 아우치가 용서하지 않을... 검사님! 제가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아 죄송합니다. 어서 말하시지요.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 경찰 여러분은 분명 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곤 했어요. 지금 6시 6분이네? 흠... 의심의 눈초리라... 저 이 자리에서 증언하고 싶어요. 반년 전의 사건에 대해 제가 무관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흠! 자... 이제 두 개의 사건이 연결되었어. 남은 건 단숨에 공격하는 것... 끄니아치 히로! 여기서... 밥 주문할까요? 밥을 주문해야 옵니다. 주문하십시오. 뭐 먹어요? 밥... 밥... 뭐 이렇게... 고기가 잔뜩 들어간 덮밥 같은 게 좋겠어요. 불고기 피자? 피자도 좋아요. 다 잡았어 이제! 계란! 예전에 음식을 strategies 빼냄田 주문해 주세요ㅎㅎ 피자 피자 시킵니다 피자 피자 뿌파뽕커리 피자가 있네 응? 뿌파뽕커리 피자 진짜 피자 진짜 진짜 이제 올릴 거 없구나 위에 올릴 거 없구나 피자 사실 한 5년 전에 없어졌어요 아무거나 올리기 대작전 떡볶이도 올릴 거야 이제 회도 올릴걸? 해까지 가면은 피자, 피자 먹어요? 피자랑 화장품 화장품도 약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연꽃 추출물 화장재 추출물 이제 어디서 추출할겨 어디서 벗겨진 거 아니죠? 벗겨진 거 아니죠? 뭐 먹을 거야? 아... 불고기로 가죠? 불...고...기... 불...고...기... 어우 추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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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너무 무난해? 아니... 저 마니아 바바큐 바바큐 아니에요 비비큐예요 흠... 흠... 거기에 미친 순살... 네 조각 추가 어때? 어? 어... 차치 분위기 바바큐래... 누가 이걸 바바큐라고 불러? 나 나래... 미친짠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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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해? 집으로 가는 거 아니겠지? 여기로 했어 다행 잘하고 있네 지히로양 내 심장과 엉덩이도 불이 붙었다네 심장과 그리고 엉덩이가 지금 요동치고 있단 말일서 왜 저래 저 아저씨 정의실제 변호사님과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자립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때 일어났어요 독약은 액체였는데 치사량이 10ml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범행에 사용된 독약은 상당히 특수한 것이었다고 저는 무죄입니다 그런 독약을 손에 넣을 방법도 없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구해다 줬구만 남자친구가 만들어줬네 약한 거라서 남자친구가 알고 있었고 나중에 계속 만나다가 양심에 찔려서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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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왔지요 왜냐하면 저 치장이 다른 사람을 홀리니까 그렇지요 음 반년 전에 무슨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들었던 대로요 이 증인은 사건과 무관합니다 변호인의 비열한 계략은 이것으로 유감일군요 변호측의 비열한 계략은 계속 이어집니다 신문이 끝날 때까지 으악 왜 왠지 갑자기 변호인에게 묘한 박력이 오오오 지로양에게 변호사의 오오라가 나중엔 그냥 오오라됨 나중엔 그냥 오오라됨 아니 아니에요 고인모독이요 심으양 실JA 그러니까 얘는 지금 벌써 지금 세 번째야 옛날에 말려들었던 사건이 여기서도 이미 한 번 하고 괴물로 태어났어 그거를 막으려고 변호사가 냄새 맡으니까 그것 담그고 담근 것 때문에 그게 19살이었어 돌아가신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고로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그런 건 재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검찰 측은 이의 검찰 측의 이의를 인정합니다 변호 측의 질문은 기각할게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 자주 사건이 휘말리는군요 저는 불행의 별림 아래에서 태어났나 봐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켜줄 테니까 라고 하는군요 다행이군요 아가씨 어머 류짱도 참 이거야 원 저는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건은 그때 일어났어요 얼마동안 잘 비웠나요 그건 경찰이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10분에서 20분이었다고 기억해요 그 시간에 당신은 어디에 화장실인가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치유로씨 치장은 화장실 따위는 가지 않는다구요? 라고 하는군요 유감이군요 변호인 어머 류짱도 참 어쨌든 그것은 이미 경찰이 조사하고 있겠지요 이 재판과 관계없는 이상 의미없는 질문입니다 이해를 인정합니다 증언을 계속해 주십시오 독약은 액체로 치사량이 10ml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10ml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양이죠? 흠 그거라면 내 안약병이 아마 15ml들입니다 그 3분의 2란 말인가 적은 양이군 변호사님이 마셨던 커피에 컵에 독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분명 제가 자리를 비운 후에 누군가가 슬쩍 독을 넣으신 게 틀림없어요 상당히 특수한 것이었다 특수하다고요? 듣기로는 검출이 무척 어려운 맹독이라고 했어요 오오오! 그건 또 어떡해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순경님 이야기로는 아마 고도의 화학적 처리로 정제된 것이라던가 브레이킹배드야 브레이킹배드 근데 저거는 국과수 같은 데서 검사를 해야지 나오는 건데 순경님이 그렇게 알려줘? 글쎄요 순경님은 무궁화 2개 아니에요? 그쵸 아 무궁화가 아니고 이파리? 그쵸 배단한 독약이 배단한 독약이군요 그런 것을 범인은 어디에서 입수했을까? 저는 무죄입니다 독약을 손에 넣을 방법이 없는걸요? 그게 체포되지 않았던 이유입니까? 독약을 손에 넣을 방법이 없었으니까? 저기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던데요? 그렇소 쓸데없는 신문은 이정도로 맞췄으면 하는 바요 너무 늦점이 많아 너무 구멍투성이야 잘 듣게 그녀가 지금까지 체포되지 않았던 이유는 독약을 입수할 수단이 없었기 때문일세 그럼 거꾸로 말해서 그 방법만 입증하면 돼 저 여자는 어떻게 해서 독약을 손에 넣었는가? 자 다 돌았고 저는 입술 방법이 없는걸요 거기서 하면 되겠네 여기서 제시하기 남친 약학부 제시할까요? 독약을 입수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앗 당신은 언제라도 독약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외 연구실에 가면 말이죠 형 처음에 말했던거랑 똑같아 독하고 약은 한 끗 차이라고 그렇죠 아니 독약도 약이야 왜 독약이라 그러겠어 선입견으로 선입견으로 그냥 맞췄어 독하고 약은 한 끗 차이라는게 그렇죠 약을 만들 수 있으면 독도 만들 수 있어 그럼요 부작용만 모아 놓으면 독이에요 관상으로 그냥 그럼요 지독하네 반년전 그녀는 논다키쿠조씨와 사귀고 있었죠 그녀는 용맹대학 약학부의 학생입니다 약학부 연구실에는 화학실험이 사용되는 최신 설비도 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외에는 있을 수 없지 않나요? 범인이 특수한 독약을 손에 넣을 루트는 찧 어떤가요 지나미씨 독약을 손에 넣을 방법은 있었다 남은건 피해자 몰래 컵에 그 독을 넣는 것 뿐 그게 가능했던것은 함께 다 해버려 있었다 당신의 버리윳 쭈하악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저요 정숙 정숙하시오 정숙 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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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건 정말이지 근거도 없는 하나만 얘기해도 될까요 오라버니 뭔가요 지나미씨 커피에 들어있던 독은 10ml였어요 그만한 양의 액체를 옮기려면 액체를 담을 용기가 필요하다구요 그렇군요 때리라고 대주네 대줘 그냥 칠하고 너무 싫어하는거 아니에요 아직 모르잖아요 아직 저는 사건이 발견된 후 즉시 신체검사를 받았지요 분명 재판소 내부도 철저하게 수색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치만 그런 용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요 근데 철저하게 수색되었으면 그 안에 있었던 나루도도 용의자 선상이 있어서 분명히 이거를 철저하지 못했던거지만 검사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안에가 맞아 자료에도 그렇게 적혀있어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었을거에요 그렇지 않은거에요 아주머니 내가 약이 들어있던 용기를 처리했다고 말씀하신다면 증거품을 보여달라구요 즉 증거 아픔 반격이 들어왔어 예 증거품으로 입증할 수 없는 한 이상의 의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이제 증거품을 제시할 수 밖에 없겠어 사건 발생 직후 독을 넣어 용기가 사라졌어 최여자는 신체검사를 받았고 재판소 내부도 수색했다 이 아가씨가 범인이라면 용기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죠 용기는 유니언 잭이야 제 목걸이 목걸이 갑니다 이게 네 반년 전에 줬잖아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설마 아닐거야 불고기 피자가 안된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배고프다고 네 뭐래? 위치 적합한게 어딨냐고 아 위치 어딨냐고? 휴다잉 아니 나는 뭐 딸데? 배달이 뭐 취소됐다고 아니 이거 궁금하게 반년 전에 넘겨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치명적이잖아 이 안에 독이 있잖아 네 그러면 얘가 나루도가 열어서 해 봤을 수도 있고 음 안 해 봤나 보지 뭐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저거 빨리 제거하고 싶을 거 아냐 아니 죽으면 더 좋지 뭐죠 나루도도 아니 그러니까 얘가 뭐 잠깐 알아내서 이거 나한테 독약 있는 거 알아냈냐 전에 죽었던 사건이 있었네 내가 있었던데 그러니까 아무튼 7마리가 되잖아요 그래요 그럼 빨리 받아서 저걸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냐 근데 저걸 반년 동안 냅뒀다는 게 좀 이상해 그래서 나루도가 빨리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실수를 하든지 뭐 훔치든가 뭐 어떻게 뭐 잠깐 뭐 빌려줄려 했는데 내가 잃어버렸어 미안 다른 거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무튼 제거를 아 달라고 했다는데 아 계속 달라고 했어 6개월 내내 달라고 했다는데 아 근데 절대 절대 안 줘서 눈치 없는 나루도가 죽을 뻔했다 나루도도 그래서 나루도를 담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남친이 진짜 양심에 찔려서 만나자고 해서 알려준 거 알려준 거야 근데 어떻게 담그려고 했냐면 팜피린 저거를 팜피린에다가 여기 여기다가 독을 해서 다시 돌려줘서 그걸 먹어서 죽게끔 해서 하도 안 돌려주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이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가 아직 몰래 만나고 있었으니까 만들어서 줬는데 도저히 이제 양심에 찔려서 미리 말을 해주려고 만나자고 한 거야 그래서 손에 쥐고 보여주려고 한 건데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뢰를 받아서 만들고 여자친구한테 돌려주기 전에 나루도한테 준 거지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말하는 걸 알아서 얘를 제거하려고 한 거지 근데 나루도도 그 다음 타겟이야 왜냐면 갖고 있으니까 지 살려주는 것도 모르고 이제 통백권 한 거죠 그죠 딱 여기 딱 시나리오 이거는 당신은 아주 급하게 용기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사건과 상관없는 인물에게 넘겼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을리가 없는 어떤 인물에게요 대..대체 누굽니까 나루호도 류이치입니다 근데 얘가 왜 신체검사를 받을리가 없는 거지? 물론 예? 얘가 왜 신체검사를 받을리가 없는 사람이지? 거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뭐 카페에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뭐 그런 거 같구나 뭐 그 주변에 뭐 있지 않았어 다른 층에 있어서 뭐 그런 얘기인가? 당치도 않습니다 독약은 그래요 그녀가 준 선물이었던 겁니다 흠.. 흠.. 예쁜 목걸이군요 이건 유리병입니까 아주 예뻐요 그런데 이게 어쨌다는 거죠 변호인 증인이 나루호도 류이치와 운명의 만남을 이룬 것은 반년 전인 8월 27일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에게 이걸 선물한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숨겨버리기 위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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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 안에 맹독이.. 병 안에는 이제 독약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학부에서 분석하면 반드시 흔적이 발견될 겁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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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뱀눈 뜬다 뱀눈 이거 흠.. 흠.. 나비가 뭘로 흠.. 박쥐도 변할 것 같아요 흠.. 칫장 대신에 이의 있음 맥.. 맥니까 피거인 뭐.. 용서 못합니다 칫장을 괴롭히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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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로 뛰쳐나오지 마십시오 나 로더씨 어째서 그렇게까지 증인을 감싸려들죠? 네? 그.. 그러니까 나는 그녀에게 반했으니까요 흠.. 흠.. 오랜만에 들어보는군요 반했다 나로호두씨 당신은 생각해본적이 있나요? 미안하기 친함이가 왜 당신과 사귀고 있는지 그.. 그건 물론 직장도 저에게 반해서 나로호두씨 부탁이야 이제 좀 눌뜨라구 흠.. 재판이 여기까지 오면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미안하기 친함이가 당신에게 접근한 이유는 못거리지 뭐 당신에게 반한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목에 매달려있는 목걸이뿐이었어요 목걸이? 아까 대기실에서 당신은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줍음쟁이라서 만날 때마다 내게 말하거네요 아무래도 그거 돌려주세요 라고 아 맞지 이렇게 말했구나 이상한 여자로군 한번 주었던 것을 돌려달라고 하더니 뭐 이거 이게 또 아 내가 눌렀구나 응 이 목걸이는 그녀에게 있어 치명적인 증거품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녀는 회수하고 싶었던 거예요 거.. 거짓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돌려주지 않았죠 명을 재촉했네 오히려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자랑을 하며 죽여달라고 하고 보여줬어요 죽여달라고 근데 반쟁이면 오래 참았네 웬만해서는 죽이기 싫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녀도 나루오도를 사랑했다 이렇게 냉혈 아닌 그녀도 반년이나 시간을 줄 정도면 웬만해서는 죽이기 싫었다는 거야 이렇게 동네방네 인스타에 올려봐 너무 위험하잖아 이거 하루라도 빨리 죽여야돼 요즘이었으면 인스타에 올려 어 아니 그걸 반년을 시간을 줘? 그 전에 죽였어야지 그래서 그녀는 그런 거 그런 거 거짓말이예요 꺄악 지, 지로양 정신차리길 피고인이 도망쳤다네 까비만 어서 아 괜찮나 지이로양 아 네 그런 거 같아요 저 청년 황당하고 먼 정말이지 저기 나루오두씨는 경기원들이 잡은 모양일세 곧 돌아올 걸세 다행이군요 아 아 이번엔 또 무언가 지, 증거품이 그 목걸이가 가지고 가지고 탔나? 없어졌어요 뭐 뭐라고 없어졌다구요 아까 부딪혔을 때 뺏겼나봐요 이런 바보같은 청년 단 하나뿐인 증거품을 어떻게 할 셈인가 피고인 이런 일은 실로 전대미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해결되면 여기 있는 우리들이 전원 다 잘립니다 나루오두씨 증거품을 목걸이 어떻게 했죠? 먹어버렸어 미, 미안해요 지이로씨 나 나 이제 됐어요 목걸이 1이네요 유니언제게 숨겼어 먹어버렸어요 응? 유니언제게에서 찾아야겠네 흐흫 여장 엥? 며..며..며..며..며..며..먹었다구요 유리로도요 딱되겠지만 꼭꼭 씹어서 으아아아 그 독좀 묻어있을거아냐 이런 바보같은 지..지..반장님? 어서 패정을 나루오두씨 배괜찮아요? 당신이 먹은 목걸이에는 맹독이 그 유리조각도 위험하잖아 그니까 입이 근데 피가 안나 꼭꼭 씹었다고? 그니까 안 씹어먹은거지 안 씹어먹은거지 어떻게 씹어 아무래도 이 몸은 직접 징.. 몸으로 직접 증명을 해준거 같군 그 목걸이에는 독다이 들어있지 않았다는걸 실제로 이렇게 피고인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더? 아무래도 신찬변호사의 망상이었던거 같군요 그.. 그럴리가 없습니다 그 목걸이에는 이미 맹독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약품에 있는 독성이 이미 사라져버렸다고 생각하면 잘 듣게나 신찬변호사 피고인을 신뢰하는 것 그건 정말 바람직한 일이지요 당신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루호도 씨를 신뢰했지요 하지만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증인 미안하기 치나미 씨를 목숨걸고 신뢰하고 있지 당신의 추리는 빗나갔다는 얘기야 딱 맞네 딱 맞네 거기까지 유감이지만 변호인 당신 주장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째서죠 신참인 당신은 못을 쏟아이까지만은 법적이셨던 증거펌이 전부에게 담아냅니다 흐어악 여기까지와서 놓치는건가? 그럼 미안하기 지나미 씨의 용의도 풀린 것으로 하고 재판을 계속하고 싶군요 응? 안 먹었어 나 어? 나 로드 씨 미안해요 지나미 씨 저는 잊고 있었어요 나같은 녀석을 치이로 씨는 정말로 믿어주었던 거군요 그니까 얘는 여자친구가 범인인걸 알고 100% 알고 있습니다 나 로드 씨 실은 나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뭐라구요 그날 그 녀석 논다키쿠즈와 만났을 때 그냥 이 얘기만 하면 끝나는거잖아 사실 돌아왔지 그녀와는 이제 만나지 않는게 좋아 너에게 그런.. 그런 말 너에게 듣고 싶지 않다고 너를 위해서야 분명 안좋은 일이 일어날거야 거 거짓말 마 잘 들어 그녀는 말이지 어제 우리 실험실에서 독약을 훔쳐갔다고 도..독약? 아 그래서 증거품으로 팡..팡피린 제트를 하겠네 반년 전에도 약품 샘플이 없어진 적이 있었지 그때도 실험실에 그녀가 왔었어 훔친거야 그 여자 말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그만둬 통발권 그녀를 그런식으로 말하지 맛? 절명쾌하는 기술 정말로 그렇게 말했나요 논다키쿠즈씨가 팝..파보같은 게다가 그날 그 녀석을 밀어버린 후 걱정이 되어서 돌아와봤더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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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질환. 재판장님 이런 피고인의 말 따위는 치희루 씨 가르쳐줘요. 진짜 건 아니죠. 그렇죠. 범인 일리가. 역시 미안하기 치나미는 반년 전에도 독약을 훔쳤어. 그리고 나 로드 씨의 증언을 생각하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 피고인의 증언에 따르면 증인 미안하기 치나미는 논다 키쿠조 씨가 살해된 전날 밤 독약을 훔쳤습니다. 사건 전날 밤. 그 목적은 물론 누군가의 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치희루 씨.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변호인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대답이야. 잘 생각하자. 그녀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되찾아야 할 물건이 있었어. 미안하기 치나미 씨는 누구를 살해할 계획이었습니까? 나루호도 짐. 눈치 없는. 미안하기 치나미에게 있어서 매우 거슬리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당신이에요! 나루호도 류이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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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인가요?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 이 당초 죽은 것은 논다 키쿠조가 아닙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지만 하지만 논다 씨의 사이는 감전, 독약은 상관이 없습니다. 미안하기 치나미가 독사를 꾀한 인물은 역시 나루호도 씨. 당신 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루호도 씨는 치나미 씨의 연인입니다. 가슴이 아프겠지, 나루호도 씨. 그래도 참아요. 복수해 줄게요, 반드시. 아까도 말했지만 미안하기 치나미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살인사건의 증거품인 그 목걸이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뭡니까? 살인을 저질러야만 했던... 반년 전 지하식당에서 피해자인 변호사가 쓰러진 직후. 미안하기 치나미가 생각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독약에 들어있던 목걸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 그, 거짓말. 그녀의 판단은 옳았죠. 증거품은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했죠. 사건이 무마된 후에도 그가 그 눈치없게 그걸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보물로 여기고, 인스타에 올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일일이 보여주었으니까요. 서, 설마. 그래서 나루호도 씨를... 죽여서라도 되찾으려 했죠.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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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방해돼. 비키라고 류짱. 벗겨졌다. 아직 덜 벗겨졌어. 정말 끝까지 도움이 안 되는 남자분? 그렇게 나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으라고 말했는데... 이거 그거야. 프리더로 치면 그거. 덩치 커진 거. 아직 멀었어. 아직 그거밖에 안 됐어? 아직 멀었어. 쓰레기 같은 놈. 이것도 볶아진 게 아니야, 이 정도인데? 왜냐하면 그... 완전 적나라하게 갈대 없이 딱... 전국을 찌르면 이제 막... 막 이거... 이거 한번 해야 돼. 증인! 아무래도 이 재판도 결말이 가까운 것 같군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살인범으로 만들고 싶나 보군. 당신이 저질렀어! 미안하기, 시나미. 과연 그럴까? 증거는 어디에 있죠? 그 목걸이는 울보 녀석이 간식으로 먹어 치웠잖아요. 으으... 잠깐 하라봄? 멍청한 얼굴로 앉아있지 말라고? 당신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제 직인, 당신은 대체... 뭐 얼굴이 놀라고 그러나? 이런 말투는 익숙하지 않나 보죠, 오라버니? 증거도 없이 선희의 증인을 살인계 취급하다니... 말도 안 되는군요. 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아니, 하지만! 그럼 저기 건방진 아줌마에게 처분을 부탁해요. 얼굴 돌아올 것 같... 딱 하면 안 되죠? 무서워. 무섭네... 갔어? 누구 맘대로? 이대로 놓칠 수는 없어 틀렸네 지희로양 증거도 없이 더이상 물고 늘어져봤자 자네는 최악의 처분을 받게 될걸세 최악의... 처분? 두번 다시 변호사 배지를 달고 다닐 수 없게 되겠지요 첫번째 완전히 조절했나봐 그..그럴수가 잘 생각해보시라구 아줌마 어떻습니까 변호인 그녀의 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단필인 제트지 뭐 여기서 실수하면 내 변호사 생명은 끝이야 솔직히 지금 시점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 그치만 도망칠 바에 변호사 배지다이 던져버리는기는 재판장님 변호측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저 설마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바보 같은 여자 이미 은호는 충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거품 제시를 딱 하나만 허가합니다 딱 하나 그걸로 이 증인의 범인이 범행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나로드 류치에 대한 판결은 더이상 보류되지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줌마 치나미가 똑바로 지켜봐 줄게요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치는 모습을 그녀는 나로호드 류치에 독사를 꾀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도구나마 거기에 들어 있을 거야 유니언 잭 그럼 변호인 제시해 주십시오 미안하기 치나미가 독사르게 간 것을 완벽히 입증하는 증거를 팡피린 잭 팡피린 잭 이것이 최후의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팡팡팡 팡피린 잭 나로호드씨의 감기약 말입니까 하하하하하 신찬변호사씨는 감기기운이라도 있으신가 설령 제가 감기에 걸려도 이 양만큼은 먹지 않을걸요 왜냐 하면 맹독이 들어 있으니까 왜 뭐라고요 피고인의 증언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건이 있던 날 점심때부터 없어졌다고 했어요 점심도 항상 치짱과 단둘이서 먹고 있었어요 피고인의 팡피린 잭트는 그녀가 훔쳤던 것입니다 맹독을 넣어 나로호드를 독살하기 위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피해자인 논다키쿠조입니다 여러분 반년 전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미안함이 친합니다 어디에 증거를 숨겼는지 뭐..무슨 말씀입니까 반년 전 독약은 목걸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고요 우연히 자료실에서 만난 청년 나로호드 류이치에게 그래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피해자를 전봇대로 밀어버린 나로호드 류이치는 현장을 떠났죠 그곳에 나타난 자가 미안함이 친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이든 팡피링 제트를 들고 있었어요 물론 나로호드 류이치를 독살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중이었죠 그렇게 증언했지요 그녀는 현장에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있었어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내용도 송전선이 끊어진 것도 전부 논다키쿠조를 살려두어서는 위험하다 그녀는 송전선을 이용하여 논다키쿠조의 입을 막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났어요 떠난 줄 알았던 나로호드가 현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게다가 실험기계까지 멈추어서 약학부 학생들까지 나타났죠 그녀는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맹독이든 감기약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신체조사라도 받는다면 반년 전과 같은 상황 그녀는 그때와 같은 방법으로 독약을 처리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거죠 논다키쿠조의 손안에 그런데 난 이해가 안 되는 게 논다키쿠조랑 내통을 하지 않으면 약학과를 어떻게 제 집 드나들듯이 궤도야? 뭐야 난 이렇게 안에 논다키쿠조가 있으니까 얘가 구해온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져왔네? 그냥 가져왔네? 전남친인데 어떻게 더 가? 더 안 되지 반년이나 지나갔으면 얘가 나로호드가 소문 종례방네 다 퍼트리고 다녔는데 그러네 몰래 가져왔나보지 뭐 미인계룩 미인계룩 이뻐서 그냥 통과해줌 난 제조를 4주 받고 넘기기 전에 갖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직접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그냥 쎄 배운 거네요 어떻게 된 거죠 다들? 덩어리가 된 것처럼 저런 거 바보 같은 여자의 망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오라버니? 어 나비가 찾아왔다 예예 그렇군요 궁색한 변명 같은데 궁색한 변명? 과연 그럴까요? 그럼 치나미씨 이 약을 당신이 먹을 수 있을까요? 나로호드씨는 그 목걸이를 먹었어요 당신도 먹어보겠어요? 운이 좋으면 살아날지도 모르죠 저걸 왜 먹어야 돼? 독이니까 만약 당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바로 지금 그것을 증명해 보시지 이 약을 먹고서 근데 만약에 저 상황에서 내가 저 여자야 근데 갈 데 없다 먹어버려 죽어 그럼 얘도 얘도 그거네? 먹으라고 막 가면 그렇게 돼버리잖아 근데 저 약 여러 갠데 저게 전체가 다 독약이라고? 한 알 정도만 어떻게 한게 아니고? 러시아 룰렛이잖아 어떻게 된겨? 어떻게 된겨 벗겨진다 벗겨진다 아야사 터치히로 벗겨졌다 벗겨졌다 이걸로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해마 좋아요. 워라버니 오늘은 소년아 불러나겠어요 오늘은? 난 이대로은 끝나지 않아요 사람 아니었어? 귀신이야? 궤도였어? 아, 궤도였구나? 그러니까 훔쳤지, 약을 그럼 저는 경비원님이 계신 곳으로 갈게요 뭐야? 뭐야? 양산으로 타고 날라갔나? 경비원이 계신 거 알아서 잡혀간다니 이게 뭐야 탈주했다고 그냥? 경비원으로 간 거 같은데? 연행된 거야 아니면 탈주야? 연행된 거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난 인정할 수가 없어 변호사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벌써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걸요 그런 건 상관없어 이 아우치가 아우치가 이 신찬변호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아우치 검사님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뭐지? 이 약 함 잡숴봐 함 무봐라 미친놈, 얘들 좀 미친놈 왜 자꾸 다 매기려고 그래 에? 당신은 아까 내게 이렇게 말했죠 하! 잘 듣게 신찬변호사 나는 증인 미안하게 친남이 씨를 목숨을 걸고 신뢰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당신이 정말로 그녀를 믿고 있다면 이 악에 독다위 들어 있을 리가 없어요 앵키가 앵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대체 어느 쪽인지 자 선배님 이 신찬변호사에게 증명해 주시죠 어느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증의를 신뢰하고 있었는지 얘도 지독하다 되게 그래서 원대 쭈그리가 됐어 그 알죠 그 부엉이 아프리카 부엉이 이렇게 하면 쭈윽 쭈그려지잖아 그거야 그거 쭈그리됐어 당신이 걸었다고 하는 생명이 어느 정도 있지 아프리카 이야아 아프리카노 아기에 빠진다 안돼 어휘째 져봐 실시간으로 줄어들어 그래서 아우치 검사 미안하게 친남이는 아 이렇게 돼버렸어 음... 자신만만했던 되게 엑스맨 그 영화같다 벗겨진 장면이 이렇게 나오네 예 방금 긴급체포수석을 이런이런 어? 뭐야? 탈출한거야? 잡혔어요 체포수석 어 아니죠? 나는 처음부터 그녀가 수상했다고 생각했어 정말 거짓말쟁이 그래서 변호인 뭐죠? 당신은 미안하기 지나미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거 그게 있었네 이미 스포 되어있었어요 왜요? 이름이 앞자맞다 봐요 미치년이야 아 미치 그건 본사건과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엄청 안겨있어 네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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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럼 비고인 거짓말일 거야... 진짜... 이제 슬슬 이 법정도 결말을 짓는 게 좋겠군요 그럼 비고인 나루오돌이 이츠에게 판결을 내리도록 하지요 무죄 엉청한 죄 눈치 없는 죄 저 여자 너무 양말이 덜 벗겨지고 갔거든요? 3에 분명히 또 나와 좀 아쉬워요 캐릭터가 또 나와 또 나와 너무 강력한 악역인데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제일 지독해 그쵸?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전에 나왔던 것 자체가 세 번째 주는 건데 연쇄살인이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진이 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번 또 나와 같은 날 오후 3시 16분 지방재판소 비고의 제3대기실 제희로양 정말 대단했네 고맙습니다 호식하게 선생님 아 나 호식하게야 판결의 순간에 내 엉덩이도 감동의 경련을 일으켰다네 저기 엉덩이 얘기를 꺼내시는 건 그만해 주실래요? 음 이거 신뢰했구만 어쨌든 오늘은 나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네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잊고 있었던 것은 우리들 베테랑 쪽일지도 모르겠군 아 축하해요 나루 호두씨 저기 저 생각해봤는데요 응? 뭐죠? 오늘 칫장 말이에요 정말로 칫장 맞나요? 네? 제가 보아온 칫장은 저런 심한 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혹시 정말 닮은 가짜가 아닐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찾았어 아직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 이게 사랑이야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조금 더 침착해지고 철 좀 드세요 예? 그치만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철들었다는 소리를 듣는다고요 대체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거야? 그 야하리 야하리죠 야하리 저 지금 변호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건 알아요? 근데 당신은 아마 예술학부가 아니었나요? 아 예 뭐 그렇긴 한데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친구가 있어서요 서두르면 지금부터 공부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랬군요 저기 치히로씨 변호사는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나도 어두씨? 나도 아직 신참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반드시 변호사가 되겠어요 그러니 또 언젠가 법정에서 만나요 치히로씨 저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옷에 번개 잘 통하게 유도하는 재질이라고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은 지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변호사가 되어 간신히 친구를 구할 수 있었지만 치히로씨는 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아이고 이 사건은 내게 있어 괴로운 추억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주 소중한 추억이기도 하다 이제 두 번 다시 떠올리지 않을 거라 이게 100% 나오네 기억 치히로씨는 이제 없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도 내게 말해주고 있다 나루호두씨씨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을 믿어요 법정에서 마지막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힘이에요 오라가 됐대 그 사건으로부터 5년이 지나 그녀의 말을 나는 다시 한번 곱씹게 되지만 그건 아직 조금 뒤의 이야기다 제 1화 추억 속의 역전 야 이렇게 멍청한 놈도 변호사가 될 수 있구나 얘가 일러스트에 계속 나오거든요 뭐예요? 사이클럽스예요? 얘가 그 일러스트에 1, 2, 3 합본에도 있고 개미 있네 가뿐하네 아 피자 먹지 너무 배고프다 여기 보러aler 빨리 복부하때ối somos john 허벅 stripes 스 prost 막